혓바닥으로 세상의 모든 불행을 괴락으로 애무해주는 활짝활짝 섹시한 방송 그러나 활짝활짝 핥아먹다가 뽕보다 더 센 중독이 찾아올 수 있는 무서운 방송 아이유가 장기야랑 사귀게 된 결정적 계기 아 그래? 몰랐어? 섹시한 새로미가 있는 방송 뭔 소리야? 가능한 게 거의 없을 본격 재능 낭비, 트래핑 낭비, 인생 낭비 팟캐스트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걸 우지르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상에는 쓸데없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방금 여러분들은 또다시 쓸데없는 인생 낭비의 길로 접어드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병신지시 어디까지일지 궁금해서 계속 들으실 수밖에 없는 당신이라면 우선 병신력 충만한 진행자들 소개를 받으셔야 할 겁니다 먼저 우리의 무속인 알라깔라 팟캐스트 최초 알라깔라 안녕하세요 알라깔라 떡갈라비 바까능 인사드립니다 야 그건 뭐냐 알라깔라 몰라요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지금 프랑스가 난리잖아요 알라가 나옵니다 가을이 가고 이제 겨울이 오는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들리는 소식에는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가 가고 철창이 다가오는 소리도 들리고 있어요 인기가 늘어날수록 심장이 격하게 뛰는 것까지 즐길 줄 아는 쾌락주이자 바까능 인사 다시 한 번 올립니다 저보다 쾌락을 갈고 하는 자가 있다면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여자분 너 이 새끼야 니 와이프한테 내가 이거 녹음해서 보낼 거야 너 이 새끼야 하지 마시고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저한테 고추는 작지만 머리만큼은 누구도 뒤지지 않는 고추는 내리면 안 돼요 네두 거의 없다님도 나오셨습니다 네 바까능이 겨울이 오는 소리가 들린다고 했는데 겨울 끝에는 봄이 옵니다 예전에 다크나이트라는 영화를 보면 투페이스로 나온 양반 이런 말을 했어요 새벽이 찾아오기 전에 원래 가장 어두운 법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직장생활 20년으로 모은 돈을 2년 동안 주식으로 싹 날려먹은 우리 외삼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항상 이보다 심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하 20층 밑에는 지하 21층이 있더라 아 우리는 지금 어디를 지나고 있는 건지 지난주 동안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거의 없답니다 저의 주둥이는 오늘도 가볍지만 마음은 조금 무거워요 네 근데 그 사실을 아셔야 되죠 딴지의 암흑기는 항상 민주주의가 꽃붙여지겠다 우리가 만약에 이전 전 대통령 시대에 노대통령 시대에 우리가 가옥권을 했다면 망했습니다 3회만에 망했다 아예 시작을 못했을걸? 들을 소절도 없고 말할 것도 없습니다 2년에 한두 개 나왔겠죠 우리가 정권이 바뀌면 우리 각하를 그리워하는 사람 중에 분명히 우리 내에서 들어있을 것이다 그때가 얼마나 꿀 빨았던지 그렇지 완전 날로 먹는거지 지나간 세월을 그리워할거에요 이게 좋은일인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니죠 저 나왔으니까 혼마저 섹시한 원래 섹시했다 예 비디사이 아니 오늘 귀걸이를 했어요 아 그래요 저게 마른색인가 마른색? 마른색? 마른 마른 색깔 같은데 네 마른파이브 할 때 그 마른색이잖아요 저게 네 새놈이 소개 좀 하고 우리 중에 제일 인기 있어 예 끊지마 꼬실거면 마이크 꺼지고 꼬셔 딴지 라디오계 미모로 치면 압살적 1위 박새롬이야 마타하리다 마타하리 네 안녕하세요 작년에 혹시 멍때리기 대회라고 열렸던거 기억나시나요? 멍이 날 때까지 때려야 돼요? 이걸 왜 웃지? 너 막뻑아주지마 동정은 사랑이 아니야 이 대회의 근거가 될 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났어요 가끔 멍을 때려야 오히려 머리가 좋아진다 멍 때릴 때 무슨 부위가 활성화가 돼가지고 아 전두엽이에요? 기억력이랑 창의력이 잠깐만 네가 알고 있는 머리의 부분 중에 전두엽 빼고 다른 거 하나 얘기해 봐 전두엽 빼고 변형계 대뇌 대퇴부 후두부 회음부 회음부가 왜 나한테 기계하고 붙어있는 내가 회음부예요 아 머리야 아 피곤해 어쨌든 내가 지금 내가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되게 힘든데 댓글을 못하겠어 어쨌든 그럴 때 어떤 내 부위가 활성화돼서 기억력이랑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각하가 멍을 잘 때리신다 그렇구나 그럼 그렇게 멍 때려서 나중에 어디다 써먹는 거냐고 도대체 언젠간 나오겠죠 뭐 어쨌든 제가 여기에서 우리 각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오늘 멍 때릴래요 너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멍 때렸잖아 저 노는 거 아니고 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각하에 멍 때리는 거는 알 것 같아요 게시를 받는 거예요 딱 캐노피 침대에 누워가지고 네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려는 인고의 시간을 거치고 있는 과학을 합리적으로 수용할 줄 아는 박세롬이 인사 울립니다 아니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려고 방송 중에 쉰단 말이에요 아니 쉬었다가 방송에 나오는 건 좋아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굳이 방송 중에 쉬어야 돼 사고가 날 때 굳이 7시간 동안 왜 쉬어야 돼 지 메인 프로 있다 이거지 스폰스타 케이 있잖아 자 마지막으로 세상의 모든 아리송에 도전하는 남자 딴지라디오의 공식 소지서 그럴 거래입니다 소씨가 원래 저기 족이요 중국계 누모민족이에요 아 풀밭에서 씨를 하고 이러는 애들이구나 거래한 족에 소씨가 많은 걸 알고 있어요 여진족이 여진족 여진족인가요? 여진족인가요? 여진족 돌돋게 한 번 맞아봐요 내가 놓은 돌돋게 대가리에 한 번 콕 찍혀봐야 내가 정신차리네 자 오늘 참 이번 주가 다들 우리 멤버 네 세 개는 좀 힘든 주예요 저는 굉장히 힘든 주였어요 대전에서 지금 3시간 반 만에 길막히는 거 뚫고 올라와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감기까지 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편도선이 부어가지고 지랄 못하는 저 양계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굉장히 지랄량이 굉장히 줄어들 것 같아요 지금 그래 박새롬이도 컨디션 별로 안 좋고 그렇죠 저 월요일에 저희 회사 회식이 있었어요 그 너모씨 댁에 가가지고 잤죠 거기서? 네 거기서 밤을 지셨고 너 막 아무데서나 자지 말라고 내가 내가 그 얘기 듣고 내가 가만 안 둘라 그랬어 편집장 이 새끼 잡아야겠네 이거 네 어쨌든 딴 짓은 천국이야 회식하고 혼숙하고 이러는 거야? 아니 씨앗 다단계도 아니고 이게 뭐야 혼숙은 안 했어요 다단계 다단계 아 그건 얘기하지 않기로 했는데 자를게요 얘기하지 않기로 했는데 나는 김무성이다 나는 김무성이다 반응하지 않겠어요 나는 김무성이다 이런 어떤 많은 비밀들 묶으며 이주의 뒤치기 바로 들어가죠 말이 빨라지신 것 같아요 쭈웅 이주의 뒤치기 족간소리라고 있는데 예 이주의 뒤치기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2주만에 저번주 방송을 제기해서 댓글이 많았어요 그런데 저희 방송이 좀 화제성에 비해서는 댓글 수가 적지 않나 우리가 신자유주의로 갔어요 아 그러니까 반성해야 돼요 여러분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댓글 읽어드립니다 읽어드리고 여러분들 댓글 저희가 엄청 열심히 보고 있어요 이거는 슈퍼이스타K를 좀 본받아야겠네요 그리고 당분간 여러분들 그 구매 요청 글을 구매를 당분간 자제해 주십시오 지금 잠깐 지갑을 달아주세요 왜 안 돼요 지금 특히 청취자 여러분 우리 구매하실 때 요새 춥잖아요 몸보신 해야 되잖아요 몸보신 하면 고기잖아요 고기 하면 소고기잖아요 소고기 드시고 영양제 먹어야 되잖아요 영양제 드시고 많이 남겨주세요 그 두 광고 업체가 제일 유력합니다 유력합니까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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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구나 아니 광고 들어와서 한 번에 팍 매치 올라가는 것도 어 그러니까 일단은 어 일단 스탠바이 해주시고 잠시 대기해주시고 아니 밥을 굶어주세요 제발 며칠 동안 굶어주시고 내가 오늘부터 고기 끊는다 그렇지 고기를 끊고 고기 안 먹고 야채만 좀 더 씌워 먹다가 기다리자 들어오는 순간 10개 10개 신청 내가 저희가 광고 10개 찍는 순간 딴지 벗어랍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광고 10개 찍으면 진짜 찍으면 장담할게요 저 감옥 갈 거예요 주도가 정객 같이 내서 갑니다 주객이 전도겠지요 주도가 전도겠지요 주도가 전도겠지요 뭐야 너 야 너 뭔 소리가 했다 이 씨발 술 먹는데 법도가 있나요 야 너 아직 대학교 졸업도 안 했잖아 너 주도가 전도 된 건 뭐야 너 서울에 있는 학교를 어떻게 들어간 거야 너 교회 다니냐 전도를 왜 얘 무슨 신학계 다녀 아 나 진짜 머리 엉커로 들지마 야 각하 이런 거 따라할 필요 없어 야 정말 잘한다 얘가 메소드 연기 너무해서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요 얘 지금 빙이 됐어 벌써 빙이 됐나 봐 주도가 전객된 광고 계속 진행해보죠 박세름 얼굴 못 들고 있고요 이번 주에도 구매 인증글을 많이 올라왔고 다 대본인 거 알죠 대본 같은 소리하고 대본 여기 써있네요 주도가 전객됐다고 그래요 성남 벌꿀은 바쁘지 않다 야 바쁜 벌꿀은 슬프지 않다 아니 바쁜 벌꿀 바쁜 벌꿀은 슬프하지 않다 슬플 시간이 없다 마음대로 뱉지 마 좀 벌꿀이 바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구매 인증 안 해주셔도 저희가 글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고요 요즘에 저희가 또 굉장히 가식 돌면서 팟빵이나 이런 데 글도 남기잖아요 진짜 가식적이더라고 다른 사람은 그거 하는 줄 알았어요 내 카마 하는 줄 알았는데 거기 있었더라고요 나였어요 심심하시죠 요즘에 알고 보면 제가 진짜 섬세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섬세하게 뒤치기 들어가죠 구매 인증글부터 일단 소개를 할게요 팟빵의 닥시런님이 일주일 동안 업로드가 안되니까 야 이 개새끼들아 형이 샴푸 샀으니까 빨리 업로드해라 라고 외쳐주셨습니다 근데 이분 당연히 빅그린 샴푸 사신 거 맞겠죠 설마 엘라스틴 샴푸 사고 저희한테 욕하신 거 아니겠죠 그래요 오피어스님은 XSF에서 알렉스를 구매하셨어요 여기다가 가업거래 광고 넣으라고 졸았는데 광고주가 완전 개무시했어 네 오피어스님 슬퍼하지 마세요 오피어스님의 구매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조만간에 좋은 소식 있을 겁니다 우리 아가씨님은 꾸준히 구매를 계속해주고 계신데 닭가슴살과 유산균 비타민 이 분은 계속 몸에 좋은 것만 과거의 추억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아가씨님 정말 감사한 게 우리 영진궁 시절부터 꾸준히 사랑해주셨죠 관심과 어떤 사랑 저한테만 안 주시래요 아가씨님이 저번에 공개방송 때 아 빡가는 귀엽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거기가 없더나 빡가리한테는 관심이 있는데 감사해요 저는 뭐 심지어 박새루미한테도 관심이 있더라고요 저랑 둘이서 이렇게 앉아서 역시 남자를 못 이기나봐요 제가 자리 옮기시더라고요 어쨌든 개인적으로 귀에 바람이 있는데 한 번 더 드릴게요 덫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튼 빡가는 기대해 그리고요 뭘 기대해 야 오늘 건 진짜 녹음해서 와이프한테 던지나 가업걸 때문에 이제 본문 삽입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야하게 느껴지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원래 남탓하면 인생이 편해요 앞으로도 본인이 야하게 생각이 되는 건 다 가업걸 때문이라고 생각하시고 계속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단백질, 유산균, 비타민 드시고 더 예뻐지시기 바라겠습니다 티엔님은 본진을 털자면서 딴지 카페를 방문해 주셨는데 이분은 근데 내가 게시판에 계속 글이 올라오잖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본인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딴지 카페에 오신 것 같아 얼마 전에 또 게시판에 글 올리셔가지고 딴지 카페에 머리 묶으신 여자분 누구신가요? 뭐 이렇게 질문하시고 이러시더라고 제가 티엔님을 잘 아는데 이분은 선의로 그런 거예요 그런 욕망 따위 없어요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네가 어떻게 알아 그걸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역시 다 비니가 되셨어요 관심법 쓰시나요? 관심법? 그런 기운이 있어 티엔님 그런 기운이 있어 선의의 기운이 느껴지는 거구나 그렇죠 네 그리고요 환타의 서바이벌 투어 때문에 오셨다고 하는데 이거 방송인가봐요 솔직하게 박새롬이 보러 온 거라고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아도니스78님은 빅그린 샴푸와 빌리지 캔딜을 구매하셨습니다 이분 요즘에 미드나잇 익스프레스라는 팟캐스터 얼마 전에 세러미 씨 방문했죠? 아 정말로 색달랐어요 거기도 이제 남자 두 분이 진행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전 여기서 이런 꼴만 보다가 이런 꼴이 뭔데? 이런 꼴이 뭔데? 남자 두 분이 이뻐요? 굉장히 순수함을 느꼈다고 해야 되나요? 드런 꼴 보다가 되게 순수한 꼴 보니까 좋았어요 어쨌든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도니스78님 기회 된다면 저도 언젠가 한번 나갔으면 좋겠네요 아까 그 말 했잖아요 출연료 주면은 아니 뭐 그냥 아니 무료로 하기로 하고 내가 패친이니까 바로 연락할게 좀 이따가 바로 페이스북 로그아웃 농담이고요 아도니스78님 제가 출연료는 3,000원만 받겠습니다 공짜는 좀 그렇고 3,000원 차비만 받고 한번 원하시면 한번 출연해 드리고요 그럼 4개짜리가 3,000원인가요? 2개요 아 그래요? 시갈로만 갑자기 콘돔 얘기는 왜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별다람님께서는 구매를 무지하게 많이 해주셨어요 밀양 얼음골 사과 파사네아 산프 냉동 블루베리 유정란 나이테빵 그리고 딴지 스테키와 볶음밥 묶음도 사셨고 파인프라 치약에다가 블루베리 또 사셨어요 금수저네요 진짜 값비싼 거를 만드세요 값비싼 걸로만 그 금수저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진정성이 넘쳐난다 넘쳐난다 진정한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금수저 있다고 이렇게 살 수 있겠어요? 그렇어요 진정한 금수저죠 제가 그렇게 돈이 많아도 넋글몰라한테 술 안 사잖아요 마음이 안 가면 행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껄림이 우리 중에서 제일 돈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겉으로 봐서는 쟤는 없어 베는데 그 갖고 다니는 장비만 보면 갚으세요 그럼요 근데 우리 중에서 제일 많다는 게 과연 그게 어떤 우월감을 가질 수 있는지 난 그게 되게 궁금하다 솔직히 이 셋은 합쳐도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진 않을 거야 그래요 얘네 둘 합쳐서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아무튼 다른 분들 다 최고인데 단연 박새롬이가 최고다라는 헛소리 하셨고요 박새롬이 감사 인사라도 한 번 쏴주시죠 별다남님 아니 그 소리 한 번 내주세요 저번에 혼인빙자 했을 때 죽을래? 별다남님 같이 이렇게 별 보면서 안 돼 뭔 계속 또 뭐 어떤 거 어디? 야 너 지금 아프리카 BJ 아니야? 아니 별을 따다니요 별을 왜 따 갑자기 너 별을 왜 따? 별 따 달라고? 풍선에 붙여 달라는 거야 지금? 별 몇 개 쏴? 별 풍선 몇 개 쏴줘야 돼? 너무 먹어요 자 인증해 주신 분도 감사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잠시 잠시 지갑을 봉인하시고 곧 가업거래 공식 광고가 나갑니다 그때 물건을 사주시면 돼요 원래 이 조준을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조준을 잘해야죠? 남의 집에다가 사정하면 큰일이라는 거 아시죠? 절대로 이제 좀 있으면 우리 판 생길 겁니다 그 다음에 게시판에 훌랄랄라님이 빡가능의 혼인 빙장하는 동영상을 만들어서 오고 계신데 아 진짜 쥐약이에요 능력자다 제가 조만간 국가를 이끌어갈 리더가 될 사람인데 이런 영상 때문에 제 앞길과 혼사끼리 막힙니다 결혼을 했는데 무슨 혼사끼리 또 막히냐 너는 국가를 이끌어갈 리더가 아니라 국가에 끌려갈 리더지 이 새끼야 제일 먼저 끌려가는 리더 이분 빌리 형이잖아요 우리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데 이분 전세계 남자들의 학문 건강 홍보대사 같은 분이죠 빡가능을 향한 이런 정성의 힘이 빡가능 곧 커밍아웃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시고요 네 엄마 cg님은 모래길래 cg모드 되신 거예요 어머니가 어머니가 걸레질 하실 때 엎드려서 하시나 봐요 그렇지 cg 이렇게 앞으로 왔다 갔다 하셔가지고 근데 중요한 건 내 엄마 cg가 아니라 네 엄마 cg라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 이분 전공을 10분 살려서 박새롬이 상상도를 그려주셨습니다 서응녀와 기타 등등이라고 성녀? 성녀를 늘려서 말하면 아 성녀 서응녀가 되는 거잖아 서쪽의 응녀인가요? 뭐 아무튼 박새롬이는 굉장히 디테일 넘치게 그리셨어요 B컵과 D컵 사이라고 써놓고 거의 H컵을 그려놨더라고요 여기다가 박새롬이 뭐 기분 나쁘거나 그러진 않죠? 안 나빠요 좋아요 예쁘잖아 예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예쁘면 좋은 거지 내가 볼 때 있잖아 없다나 박새롬이 기분이 나빴던 건 뭐냐면 내 세로미를 누군가가 다르게 그린 거야 그러니까 질투하는 거지 아니 나와 빡가는 건 순수 언론인의 자세에서 너무 지나치게 사실이 왜곡된 게 좀 분노의 침인 거야 가슴이 너무 커서?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까봤나? 뭔 소리야! 아 나 미치겠다 진짜 너희들 입장은 그러면 지우투가 아니라 진실의 호도에 화가 난다는 거야? 까부짓아 쓰면서 이상하게 아 그럼 까부짓아 하는 거야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나는 너희들의 흙탕물수 안에 끼지 않을란 거야 어딜 쳐다봐야 돼? 나 안 봤어? 내가 여기 쳐다봤잖아 너무 이상하네 내가 이상한 쳐다봐 내 반응은 안 나왔나 확인하려고 새끼 순간 움찔했어 나 그 움찔이 뭔지 알아 더러워 짚밟가는 젊어요? 젊으니까 이렇게 말 한마디에도 발딱발딱 일어나죠 그리고 딴짓 총 그리고 이분 그림 손실이 상당하시던데 네 잘 그립니다 왠지 어디 일본 망가 모음집 같은 사람 본 것 같은 그림체예요 전공 한번 살려보시기 바랍니다 박스 되게 슬퍼뜬게 뭐냐면 박새롬이를 되게 이쁘고 섹시하고 이렇게 그려놨잖아 그리고 병신 셋을 이렇게 내가 중학교 때까지 미술을 했었거든 근데 그런 식으로 스케치가 나오는 건 그냥 진짜 그리기 싫은 거야 정말 아니 안 해본 게 뭐예요? 저번에 유도하셨다며요 아니 나 유도한 적은 없어 아 복싱하셨다 그랬구나 아 복싱했지 미술과 복싱이 어울리지가 않는데 내가 뭐 미술하고 어울리냐? 시당치 어울리는 거 없어 나 자 그리고 딴짓 총수님께서는 얘는 얼굴이랑 목소리도 안 어울려 나는 어떤 처음부터 끝까지 반전이지 인간 자체가 반전이야 이렇게 털많은데 고추 자고 봐 신기해 지금 내 다리 사이에 매미가 있죠? 매매 물기만 하고 있어요 꽃매미 꽃매미 엄지손가락만 한 거 빨개가지고 이게 우리 다 정신이 없어 지금 암성이 이게 뭐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아니 이걸 어디 가려고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뭐 진실을 아시는 분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에 대해서 넘어가고요 딴짓 총수님께서는 예전 추억이 떠올랐다면서 직접 집에 있는 매직아이 책을 찍어서 인증을 해주셨어요 이거 그때 한 거씩 다 있었죠 예 있죠 90년도 93년도 이쯤에 저 근데 이거 제대로 못 봐요 왜요? 아직도요? 눈이 성공한 적이 없어요 아니 눈이 이상하세요? 그런가 봐요 그리고 팟빵에 댓글 달아주신 떡갈나무 시카고 몽돌 동네 모르는 오빠 인식이형 마키아델리 모덴카이넨 그리고 거의없다님 고급스러운 풍자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다는 아주 당연한 말씀 남겨주신 망글망글님과 없다님만 사람 구실하고 있는 듯 이라고 더 당연한 말씀 남겨주신 듀피영서조아님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거의없다의 써부개정이 드러났네요 팟빵이 이제 로그인을 해야 되더라고 맞아요 아 요구리 없어진 이유가 그거구나 약간 그렇지 그리고 팟빵 그 왜 이제 직설 같은데 보면 있잖아 그 댓글을 달면 밑에 페이스북으로 얼굴이 다 떠 아 좋겠네 이제 그래서 알바들이 확 줄었어 그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그렇지 좋네요 근데 아예 얼굴 까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대단히 참 유심히 보셨나 보다 팟빵 직설 내가 되게 좋아하거든 그 밖에도 곤지연지짱 더닐 1미리 출석부 잠자고 싶다 쿠도카이지 스카이스트 치킨 박근혜님까지 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순이 너무 올라 저희 걱정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순이 너무 올라가면 안되니까 딴지 게시판에서 클라우드로 들으라고 팟빵 다른 청취자분들께 막 호소해주신 분들도 계세요 올고등 반평생님 야멸차고 대바라지님 이렇게 두 분인데 감사드립니다 걱정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저희 50위까지밖에 못 올라갔어요 아직 걱정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더 많은 글들 그리고 피드백 그리고 저에 대한 리스펙 저 말고 다른 멤버들에 대해서 디스 다 환영합니다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의 훈시입니다 제가 G20 정상회담에 참석하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광화문에는 또다시 대목군들이 모였다고 하더군요 물반 고기반 아시죠? 물대포반 캡사이신반 반반씩 섞어 폭력적이고 불법을 자행하는 선동 빨갱이들에게 식용유 섞은 캡사이신 물대포를 먹여들었더니 그야말로 물반 고기반이 되더군요 국민들의 피같은 세금을 거둬들인 돈으로 그 비싼 캡사이신 용액을 사왔더니 다들 그렇게 기뻐할 줄은 몰랐습니다 앞으로도 굳건한 공권력에 까불닭거리는 것들에게는 물반 캡사이신반의 매운맛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각하의 이번 주 훈시 섞어 반반씩 섞어 폭력적이고 불법을 자행하는 선동 빨갱이들에게 캡사이신 약을 먹이시죠 물반 캡사이신반으로 각하의 훈시 대담함과 담대함과 결단력이 묻어나는 말씀이 아닐 수 없다 그렇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항상 박새롬이 양이 이걸 읽을 때마다 속으로 생각하는 게 새롬이는 죄가 없다 새롬이는 죄가 없다 어쨌든 그 각하의 영도력과 단호함에 대한 우리의 각오 그렇습니다 오늘도 관계자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각하 코디네이터로 지금까지 근무하시던 스타일업다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각하 코디네이터로 근무하다가 지금 고혈압과 고지혈증으로 은퇴하고 탁백정을 하고 있는 스타일업다입니다 제가 청와대에서 근무할 때 우리 각하는 말이죠 굉장히 성세하신 분이에요 옷뿐만 아니라 손짓, 발짓, 표정 턱의 각도 눈동자의 방향 이런 것까지 제가 다 코디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 각하가 가끔 좀 덜 떨어진 짓을 하셔가지고 제가 욕을 많이 먹었는데 워낙에 각하가 또 경무에 시달리시다 보니까 바쁘시죠 바쁘시니까 손으로 할 걸 발로 하시고 고개를 돌려주셔야 되는데 자꾸 어깨를 돌리시고 그리고 가끔 제가 연설문 같은 거 써드리잖아요 가로 치고 효과음 같은 거 넣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강조해서 읽으세요 그럼 그것까지 그대로 읽어버리시고 이러는 바람에 제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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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십니까? 아... 네 괜찮습니다 머리가 혈압 때문에 커지신 것 같아요 혈압이 많이 높으신가 터질라 그러는데요 터지기 직전이에요 지금 바늘로 찌르면 피가 나옵니다 바늘로 찌르면 다 피가 나옵니다 이 새끼야 이렇게 혈압이 올라올 땐 제가 운영하는 도살장에 가서요 닭 한 두어 마리 때려잡으면 금방 괜찮아집니다 저희 양계장에 늙은 노계가 한 마리 있는데 아니 이 닭년이 닭 동물한테 연이 뭡니까 아 그렇지 동물이구나 이런 암탉이 이 암탉이 아니 암탉이면 알을 낳아야 될 거 아니야 평생 알을 한 번을 안 낳아 근데 또 이게 수컷은 또 드럽게 밝히네 수컷만 보면 눈이 돌아가지고 수컷만 보면 수컥수컥수컥수컥수컥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수컥수컥수컥수컥 이렇게 닭이니까 그렇지 닭이잖아 아 근데 무섭다며 그래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내년에 병신년이 되기 전에 2년을 아니지 이 암탉을 때려잡아야 마음 편하게 잠을 잘 것 같습니다 스타일없다님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제가 제가 아파서 그런지 걱정이 높아심이 심해졌어요 자 다음으로 라면은 신라면 안주는 불닭반 간식은 엽기 떡볶이로 즐기시는 대한민국 캡사이신 전문가 불닭가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겨울로션도 캡사이신을 머리에 바르고 있는 불닭가능입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맵고 작은 고추를 청와대에 납품을 하고 있어요 아 이 폭탄고추인가요 폭탄고추 저희 업체 자기 사이즈와 동일한 사이즈로 납품을 하고 계신다고 저희 회사에서는 세계 최초로 인간의 고추 유전제하고 인도 바라나시의 야생고추 유네르 교배에서 태어난 빨대에 대한민국의 캡사이신이 갑자기 수립이 늘었잖아요 저희 업자가 다 납품하는 거거든요 요즘에 불닭가능님은 정부하고 계약을 계약해서 하는 거예요 곧 있으면 상장하시겠네 상장해야죠 교배에서 태어난 빨대에 온 고추를 제작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고추에 비해 캡사이신 협력이 매우 높고 7시간 동안 물에 달여 먹으면 이 혼이 빠져나가는 쾌락을 주는 아편성 제재도 같이 함유되어 있어요 요즘 이 가카의 작곡 매운 고추맛 사랑이 날로 높아져서 이 백성들에게도 이 맛을 하사하는 애민정신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아 이게 애민정신이었구나 이게 무슨 시위대를 해산하고자 이런 어떤 불의의 목소리가 상상이 아니라 맛있는 거 많이 먹자 맛있는 매운 거 좋아하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손수 세금으로 하사를 내리신 거군요 그리고 또 이제 편하게 먹으라고 자유를 비워주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혼자 독식하지 말라고 뿌려주셨어 칩기압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잘 스며들려고 혹시나 놓칠까봐 시용도 발랐을 거야 얼마나 좋아요 아 몰랐네 덕분에 우리 불닭가느님 돈 많이 버셨겠어요 돈 많이 벌죠 올해 이번 정권 들어가지고 캡사이신 수입량이 수십 뺀가 들었어요 우리 업체가 독식하고 있습니다 아 대단하다 어쨌든 이런 애민정신을 마땅으로 한 우리 각하 자랑 몸소 느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스타일 업다님께 한번 여쭤볼 텐데요 네네 이번 훈시 전에 네 각하가 마우스 20 정상회담 아 그렇죠 가셨죠 G20 G20 근데 이 복장이 구설수에 올랐어요 그랬습니다 파리에서 일어난 폭탄 테러로 대부분의 정상들이 죄다 검정색 복장을 입고 오셨는데 각하만 그렇죠 화이트 칼라였습니다 이게 무슨 연유가 있는 건가요 일단 질문 속에 답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 정상들은 다 검정색 복장을 착용하고 왔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 정상들은 다 정상이었거든요 다 정상이었습니다 재미없나요 뭐 그냥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한 말 늦게 더 줬어 한 말 늦게 더 줬어요 제가 요즘 혈압이 높아가지고 자꾸 헛소리가 나가요 어느 무식한 언론에서 말했죠 우리 각하가 흰옷을 입어서 파리의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사를 냈던데 완전 개소리입니다 그 옷은 우리 각하가 행사용으로 입으시는 옷이 맞아요 아니 우리 각하가 흰옷을 입어서 희생자들을 추모했다고 한다면 세월호 분양소 가실 때는 왜 검은색 옷을 입고 가셨겠습니까 각하는 그날 그냥 행사용 흰색을 입으신 겁니다 그 흰옷은 말이죠 우리 각하가 아주 굉장히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형광등 100개의 아우라를 뽐내고 싶을 때 돋보이고 싶을 때 입으시는 옷이에요 제가 잘 압니다 제가 다 코디를 해드렸으니까 근데 왜 남들 다 검은 옷 입는 데서 혼자 흰옷을 입고 나가셨냐 제가 곰곰이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아무리 눈치가 없어도 그렇지 아니 자기가 코디했는데 그걸 곰곰이 생각하면 어떡해요 아니 나 잘렸다니까 잘렸어요 아 나 이 새끼 닭 잡고 있대니까 집 잘려가지고 아무리 눈치가 없어도 그렇지 남들 다 시커멓은 입고 이렇게 분명한데 과감하게 혼자 흰옷을 입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다 평소에 또 이 각하가 수많은 외국어를 구사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각하 또 스펠링에 약해요 아 그렇죠 원래 우리 각하가 한국말을 구사를 하시긴 하시지만 초딩 4학년 한국어를 구사하시지 맞아요 순수한 한국어죠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한국어예요 욕설 이런 거 전혀 없잖아요 특화된 한국어 그렇습니다 우리 각하만 쓰실 수 있는 겁니다 주어와 수술어가 일치되지 않는 초딩 4학년 한국어 쓰시잖아요 테러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프레이 포 파리라고 파리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런 뜻이었죠 본인도 틀리셨네요 나도 틀리셨나요 네 틀렸네요 어쨌건 쓸데없는 거 잡지 마요 잡아버린다 확실히 아무튼 우리 각하 또 SNS 열심히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신 거야 근데 이 프레이를 플레이로 읽으신 거죠 아 플레이 포 페리스 그래서 음가대로 음가대로 그대로 읽으신 거예요 파대에서 놀자 아 그래서 각하가 회의 끝나고 파에 놀러 가나 보다 그래서 흰옷을 입으신 겁니다 왜냐 흰옷을 입어야 야외에서 사진빨이 잘 가다 형광등 100개 아우라 이걸 야외에서 또 보여주기 위해서 흰옷을 입어야 된다 백치미도 돋보일 수 있죠 그렇죠 아마 그 제가 좀 걱정대로 침정부적인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우리 각하 그만큼 순수하신 분이란 얘기입니다 컨셉이 이상해요 우리 각하 회의 있을 때는 회의에만 매달리세요 파리에서 폭탄 테러가 나서 사람들이 죽어 나가고 말건 간에 지금 눈앞에 회의에 집중하시는 거죠 아 딴 게 안 보였다 그렇죠 그러다 SNS 딱 봤는데 프레이포 파리래 아 파리 놀러 가는구나 그럼 내가 흰색을 입어야지 대한민국 국정에만 집중하겠다 그렇습니다 당은 어떤 관심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민생 대한민국 오로지 민생만 캡사이신 막 우리 국민들 무슨 사건이 있더라도 7시간 정도는 민생을 위해서 투자 캡사이신 진짜 우리가 매운 불닭 먹고만 먹잖아요 그렇죠 비싸단 말이에요 우리 국민들 공짜로 준 거야 우리 국민들한테 캡사이신 잔뜩 뿌렸는데 이게 흡수는 잘 되고 있나 식용유도 비싼네 우리 아까 그런 거 걱정하시고 집에 다 막아서 요리해 먹으면 맛있거든 라면 끓여 먹으면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일단 다음 질문으로 한번 또 넣어봅시다 네 그러시죠 보통 우리가 물반 고기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때는 네 맞습니다 상대가 호구라서 이용해 먹기 좋다는 표현을 할 때나 혹은 하고 있는 일이나 행동이 너무 쉬워서 그것을 목적을 도달하기 되게 쉬울 때 야 이거 물반 고기반이다 그러니까 물반 고기반인 낚시터에서 낚시를 쉽게 물고기를 건져 올리듯이 매우 쉬운 일을 들으려는데 아니면 너무 호구라서 내가 조금만 미끼를 던져도 확 물려들어올 때 이거 물반 고기반이네 이런 얘기를 보통 쓰는 표현인데 각하는 이 표현을 갖고서 정책판 홍보반이라고 좀 이상하게 해석을 하셨어요 모든 일을 할 때 반반씩 나눠해라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신 것 같아요 아니 아마 이 사회대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각하는 정확하게 표현을 하셨어요 정확한 거예요 각하의 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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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뭐니 넌 가서 캡사이심 만들어 이 새끼야 네 그래요 각하의 본 뜻에는 그 표현이 더 맞습니다 혹시나 무슨 정책과 홍보가 똑같이 중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들을 하시는데 바보 같은 말이죠 예를 들면 유명한 박모 고릴라군의 공기반 소리반이 있었죠 그런 뜻이라고들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 각하는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물반 고기반 아시죠 우리에게는 51% 콘크리트 지지율이 있습니다 내가 똥을 싸도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 라고 빨아줄 지지층이 반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반 고기반이죠 맞습니다 정확하게 그 뜻 그대로인 거죠 심지어 고기가 더 많아 1% 근데 무슨 걱정이야 정책은 대충 만들어도 되니까 우리 지지층들 좋아하게 홍보 잘해주면 된다 빨갱이 양념 살살 뿌려가지고 홍보만 팍팍 해주면 된다 걱정할 게 없다 이런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역시 놀라운 각하의 통찰이 그렇습니다 아닐 수 없습니다 어쨌든 놀라운 각하의 통찰 잘 들어봤고요 다음으로 캡사이신 전문가 불닭가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 나눴던 물반 고기반의 연장선상에서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각하의 물반 고기반 말씀하신 건 이번 광화문 물대포 사건을 예언하신 게 아니냐는 어떤 그쪽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당연한 말이죠 당연합니다 각하는 노브라 다먹었을 이후에 가장 위대한 지구상의 예언가입니다 허경영 이후에 가장 위대한 정치무당입니다 정치무당 지금 세계가 절망하고 있어요 프랑스는 테러를 당하고 아프리카는 기근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헬조순이다 뭐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배고픔에 허덕이고 있어요 각하는 이런 전지구적 재앙을 막기 위해 이 땅에 재림한 예언가예요 각하가 주무시기 직전에 요가를 하시는데 요가 체위 중에 플랑크 자세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궁둥이를 땅에 떼고 머리를 땅에 대고 허리를 슬락슬락 하는 거거든요 이때 각하가 재간 아프만 이 작고 매운 고추를 온몸에 마사지를 합니다 몸에 문지르고 비비고 또 XXX 합니다 그러면 이 뜨거운 캡사이신의 기운이 온몸을 희감하면서 엑스턴시를 경험합니다 그때 게시를 받으면서 예언을 받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혼이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물대포는 사랑이니라 마른강에 풀이 자라나게 하고 너의 몸에 생명을 잉태하노라 이 말을 듣고 감동한 우리 각하 이 사람 반 물반이 아니라 이 물대포의 사랑을 담아서 사람 반 사랑 반 아 작잡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제가 이렇게 방송하는 거에 참 죄송한 표현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너만 되게 개념 있는 놈이잖아 역시 각하의 사랑이 너무 지나쳐서 우리 정말 소중한 한 분이 또 돌아갔다고 하죠 아직 이분 회생이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으셨다고요 저희가 오늘 이렇게 이 얘기를 하면서 힘이 없는 게요 우리가 스스로 자기 모순을 계속 느끼고 있는 것 같아 이걸 웃으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12월 5일날 우리 또 각하 만나러 가야죠 광화문에 이 사랑하는 각하 저희가 충정을 담아서 그럼요 12월 5일날 광화문에서 꼭 만나 뵙고 인사드리고 제가 직접 키스해드릴게요 저는 직접 맵고 작은 고추를 드릴 거예요 직접 드립니다 각하 잠시만 기다려주시고 순방은 이제 그만 좀 가주세요 보고 싶어요 꼭 그 자리에서 기다려주세요 이상 오늘의 공식 마치겠습니다 비리를 사랑하시는 전국의 음모론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엠비용신스포츠의 비리캐스터 그럴걸입니다 이곳은 전국 비리왕 통키 선발대회 결승전이 펼쳐지고 있는 장충체육관입니다 입체 여주 없이 6만 5천석의 관중석이 꽉 들어차 가운데 숨막히는 결승전이 곧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입석관 2만석 지금 서 계십니다 곧 있을 장래 아나운서의 소개가 끝나면 바로 청홍백 세 팀의 숨막히는 비리왕 결투가 벌어질 예정인데요 오늘 귀한 귀빈석에는 정말로 귀한 손님이 나오셨습니다 정말 모시기 어려운 분입니다 엠비각하 병역 납품 비리 분식회계 금융선거법 위장전이 위장교사 등 비리칠 가낭이 빛나는 대한민국의 독보적인 비리왕 후배 비리인의 모범이 대거죠 비리게 마이클 조던이에요 이 사람은 코앞에 있는 장충단 공원 테니스 모임마저 미룬채 참근하고 계시네요 지금 엠비각하의 축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비비게이를 누가 맡는 건지 저는 절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이거다 거짓말인 것이요 이 새끼들아 목이 아파서 못하겠다 빡카는 진짜 이제 얘는 각하전문으로 빼야 돼 엠비각한 진짜 비슷한 거 같아 축사 잘 들었고요 바로 장래 아나운서의 소개가 바로 이어지겠습니다 정코넛 일제시대부터 면면이 온 쌀수탈 사카린 밀수 불법 분실 개개 등에 빛나는 대한민국 비리 1번지 이코 아나운서의 빛 저스피리 소녀 15부터 가무에 남다른 재능이 있어 흥을 감추지 못했으니 꽃다운 18 예인으로 데뷔해 서있는 땅이 무대여 떠오르는 태양을 조명삼아 거기가 어디든 가리지 않고 끼를 뽐냈으나 날 데리고 있는 사장놈 나를 김회장 이회장 정회장 최회장 유회장 민회장 조회장 에이 니놈의 회장이 여튼 여튼 서울 대구 부산 기타 등등 제게 인사들에게 소개시키기 바빴으니 거기서 조회장님이랑 눈도 맞고 뽕도 맞아 뽕을 맞아요 우리 회장님 따라 버진 아일랜드 가서 수영도 하고 마사지도 좀 받고 그것 좀 늘렸을 뿐인데 비행기 타고 돌아오니까 날더러 조세 회피를 했니 어쩌니 저쩌니 하는 게 아니오 나 결심했어 내 보고 듣고 만지고 느낀 모든 것을 이 자리에서 훌훌 털어 태워버리고 한 줌에 제가 되리라 청사 외장을 껴안고 강으로 뛰어드는 논개의 느낌이 물씬 나는 이코노미박 사랑합니다 이분 영어 이름이 그거죠 조세피나 네 조세피난 조세피난 자 다음으로 홈코너 소개가 이어집니다 홈코너 대한민국의 총폭탄 비리 소총부터 잠수하까지 싸게 닿아먹는 강한 비리의 원조 각하의 든든한 자금줄 군비리 짬가류 이 비리에도 클라스가 있어 한탕 할 때마다 떨어지는 떡고물이 거유보다 크고 없다 머리보다 장대한 분야는 바로 이곳이다 이기야 무슨 목사랍시고 코모드 흙수저 돈 한 푼 두 푼 슈킹이나 하고 무슨 재벌이랍시고 몇십억 슈킹했다 휠체어 타고 법원 들락날락거리고 이런 건 안된단 말이야 헤쳐먹어도 한번 할 때 거창하게 해먹어야 된다 일찍이 나라를 전체를 슈킹한 원조각화에 위대한 정신이 서려있는 분야가 바로 이 분야다 이기야 자신감 넘치네요 멋진 짬가능입니다 짬가능 짬가능 마지막 백코너 소개입니다 백코너 비리게 다크호스이자 떠오르는 신흥강자 세금없는 면세구역에서 신의 이름을 빌려 맘껏 헤쳐먹는 비리게 청정지역 세금없는 면세구역에서 사회자가 양반 퍼지셨어요 이 거룩한 모임을 위해서 일단 기도부터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높으신 우리 아버지 주식회사 예수의 이름으로 11조를 마음껏 걷으시고 교회 안에 ATM기를 설치하옵시고 신도들의 헌금이 현금으로 쌓이시며 헛된 희망과 협박으로 신도들의 쌈짓돈을 빙뜻어 바벨터벌 쌓으실지요니 마침내 아버지께서 이르사 팬티를 내리라 하시니 기적처럼 여인의 팬티가 내려가옵나이다 찹스러운 성욕과 성산낙과 성추행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니 마침내 현세의 짐을 훌훌 털어버리고 한 줄기 에어장이 되어 아버님의 곁으로 갈 것을 약속드리옵니다 기쁘다고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이거 캐롤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거룩하신 아버님의 이름으로 신도들의 몸과 마음과 돈을 걷어 성의 고래소하고 성을 쌓고 성실하게 사기를 처먹는 한국 기독비리 총련 앞에 처먹은 사제들의 회장 세금업가입니다 제 영어 이름은 듀티풀입니다 물론 일부 일부죠 일부 아주 0.03% 정도의 0.0003%입니다 일부 기독교인들 저희 한국 기독 비리 총련화 즉 처먹은 사제들은 수많은 먹사님들 중에서도 천문학적인 단위로 교회 또는 행령하고 신도들의 숫자를 믿고 정치에 간섭하고 이렇게 바쁜 와중에 틈틈이 짬을 내요 여신도를 떡주무르짖서 주무르는 비리의 삼위일체 트리플 크라운 이걸 이룩한 먹사들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성실하게 신 섬기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세속적인 욕망에 흔들리지 않고 솔선수범하시는 우리 올바른 종교인들의 모범이 되는 일부 목사님들께는 장벽 높아요 절대로 가입이 안되니까 그런 분들은 저희 처먹은 형 사제들에 가입할 생각 마시고 계속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기를 마치기에 앞서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 하나 있는데요 지난주 우리 코협다님이 정치계로 완전 완전 원사이드 게임이었죠 원사이드 게임을 하고 나서 이번 두 번째 코너에서 사실 정치계를 맡으려고 했으나 나이스 나아 적이 없었어요 도저히 게임을 잃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칙이 그래서 인고의 결단을 내렸죠 급선에 했죠 급선에 종교계로 급을 맞춰요 체급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죠 급을 맞췄으니까 인고의 결단을 해서 종교계로 확 돌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종교계도 너무 세요 자 어쨌든 이렇게 세 코너의 소개가 끝났습니다 자 이 막상막하의 비기들 오늘도 이렇게 모두 갖고 출전을 했는데요 본 경기는 총 3회전 경기로 치러집니다 1라운드에서는 스케일 대결 2라운드에서는 창조성 오 중요하죠 창조경제 크리에이티브 자 3라운드에서는 혁신 이노베이션 이노베이션 두고 사투를 벌이겠습니다 자 먼저 1라운드 스케일 부분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코노미박 선수의 출전입니다 스케일 아 크기 크기 크기에서는 그 회장님 못 따라가지 창컷 그 회장님 자세히 설명해줘야 되나 아 이 크기 아닌가요 스케일 면에서 우리 코오롱 수컷웅열 회장님이 대단하십니다 아 수컷웅열 회장님 네 이 회장님이 어떤 사람이냐 그런 말 있죠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보인다 이 회장님은 우리 레이디각카의 동생 꼬라박지만씨와 아주 친해요 아 꼬라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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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꼬라박지만씨가 그 풀네임으로 보면 주사를 꼬라박지만이에요 아 그렇죠 주사를 꼬라박고 땡기는거지 그냥 너네들 머리를 한 번 해보이고 끝라야 꼬라박지만씨가 육사 시절에 힘들고 찢이고 춥고 그래서 탈령을 하잖아 그럼 이 회장님이 자기네 아방공에 숨겨줬다는 거야 이야 그리고 아까 축사 올리신 우리 앰비가카 예? 형 빨리쌍득 아 빨리쌍득? 네 아 이분 빨리쌍득 턱하니 10억 주고 아 그런 통크신 분이야 아 야 가카들이랑 직통으로 딱 연결이 돼 있는 거죠 한 라인이 있는 거야 회장님 어깨를 딱 강목으로 치잖아 그럼 강목 프로죠 어깨에 힘이 얼마나 들어가셨는지 역시 스컷은 그래야지 나 좀 봐요 그 뿐이야 또 우리 회장님이 사건 사고마다 빠지는 데가 없어요 고 장재현 씨 40인 리스트 거기서 한자리 떡하니 차지하고 도박 사건 도박한다 얘네 알리바바니 40이래 거기 또 빠질 수 없지 돈 쓰는 데에 우리 회장님이 버섯발 벗고 나간단 말이야 아 영웅적 이질이에요 회장님의 경영 방침 뭐냐 원앤온리 질이 좋다? 그럼 때려박는 거야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게 뭐예요 그 질이 품질의 질이죠 그렇죠 퀄리티 코어롱 계열 중에서 네오브 코어롱이 있어 네오뷰 코어롱 네오뷰 거기가 뭐하는 데냐 유기발광 다이오드 디스플레이를 생산하는 회사인데 아 이거 아몰레드라고 하죠? 어 잘하네 창립 이후에 15년 동안 단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어 근데 투자는 해 왜냐고? 원앤온리니까 때려박는구나 그냥 그래 매년 한두 차례에 걸쳐서 70억에서 최대 500억까지 때려부어 이때까지 수천억을 때려부었는데 그 회사가 이상하게 부채가 144억 원이야 그리고 매출은 22억 규모야 그래요? 그러니까 수천억을 때려박았는데 매출 22억하고 부채가 144억이라고? 훌륭하지 그래도 가는 거야 수컷이라면 아무렴 그래야지 2012년에 코어롱이 233억 원 적자를 봤어 하지만 원앤온리 네오뷰 코어롱에 185억 원 또 때려박아 이 투자 안 했으면 코어롱 적자가 50억 원으로 줄어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때려박아 그러니까 전체 기업의 적자에 한 80% 되는 금액을 한 번에 때려박았네? 그치 무슨 복지사업 하나 봐요 이 수컷의 영역에는 경제 논리 이런 거 끼워둘 수 없는 거야 예수 같아요 예수야 지금 우리 논계 씨는요 오로지 이걸 읽는데만 넘어질 수준하지 않았어 뭔 말을 해도 야 너 바보지 그래도 어 바보야 바보야 계속 읽을 것 같아 이 코어롱의 대주주가 누구냐 거봐 계속 읽잖아 단연 이회장님이지 다합하면은 코어롱에서 52.53%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아 반 이상 갖고 있네 그치 근데 코어롱이 이 네오뷰 코어롱의 뒤분을 98.9% 가지고 있어 아 이거 뭔지 알겠지? 뭔지 알겠네 메이밍이? 아니야 수컷이야 원앤온리야 상남자는 상남자 상남자야 완전 상남자야 멋있다 이 분 그리고 작년 2월에 한 리조트 체육관이 붕괴돼가지고 200명 가까이가 다치거나 죽은 그 참사 있지? 아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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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거기에 우리 회장님이 빠질 수가 있나 코어롱이 관련돼 있네 근데 뭐 우리 회장님이 잘못 있나? 다 하청업체가 잘못한 거 그런 거 아니야? 아 그럼 그럼 행사는 딱 잡혀있어 돈은 적게 들어야 돼 어째 코어롱은 하청업체에게 딱 전달했어 급하다 언제까지 해야 된다 최저 금액으로 안 무너질 만큼만 해달라 이렇게 전달했다는 거야 그리고 이 리조트는 소방법상으로 262명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천명 2천명 수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어 이게 다 이유가 있어 아 왜 왜 왜 춥잖아 2월이잖아 추우니까 추울 때 제일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체온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몸을 덮여주는 거예요 부비부비하네 그게 제일 좋은 거야 큰 체육관 거기에 200,300명 얼어 죽어요 얼마나 춥겠어 존나 춥지 동사를 예방하는 거네요 다 그런 거 생각해서 그런 거야 동사 예방하다가 앞사했구나 그래서 우리 임원도 그거 안 돼 아니야? 미안해 안 돼 그래서 우리 임원도 또 문자 돌렸어 체육관을 잘못 지었다고만 몰아야지 안정관리도 잘못했다고 몰고 가면 그룹 이미지 장래에 더 불리해질 테니 관리 잘못은 없다고 버티세요 웃음 웃음 다 하청업체가 무너지게 지어서 문제인 거 아니야 첫 판부터 상상을 넘어서는 등판이 나왔네요 우리 회장은 회장님은 분명히 안 무너질 만큼 지어달라고 했는데 무너지게 지어버린 거 아니야 무너지게 잘못했지 영웅적인 스케일에 비교해서 또 디테일도 튼튼합니다 문자 돌리는 디테일까지 그리고 어떤 회사 자회사에 대한 무한한 사랑 아까 예수 맞냐고 했는데 예수 맞다 예수 맞네 다 주는 거야 예수급이다 내가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내놓는 심정으로 그렇죠 때려 붕는 거죠 근데 그 돈이 어디로 새는지는 아무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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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오른손이 안 니를 왼손이 몰게 왼손이 몰게 아니다 아 성작급 현생 예수네 예수야 성작급 등판이 나왔어요 지난주보다 일주월장한 이코노미 박의 등판이었고요 자 다음으로 군바리 짬가린 선수 나오겠습니다 예시바 이거 뭐 코 묻은 돈도 한 푼 두 푼 해서 뭐 한다고 지들이 물건 팔아서 지들이 돈 벌어서 그 돈 쓴다고 좀 무슨 비리고 나발이야 예 군바리는 말이야 5천만 국민들이 십실리만 세금 쳐낸 거 큰 거유에서 이 모유 한방을 쪽짤해도 이 흥건히 바다를 적실량이 나온다 이기야 자 첫 번째에서 저는 또 옳기를 선언하는 바입니다 지난주에 옳기 선언했다가 존댔는데 이름만 들어도 이 땅에 국부 저승만 개시발 새끼가 벌떡 일어나 자기의 국부에서 미국산 사면바리를 하나씩 떼면서 22세의 젊은 여인과 네 차례 오입질을 하는 4452배 호연지기를 발휘할 것 같은 야 웃지마요 흐르는 끄기잖아 4452배 호연지기를 발휘할 것 같은 국민 방위군 사건입니다 아이고 위험한 사건이에요 때는 바야흐로 6.25 남북전쟁 인민군이 오니 냅다 꽁무니를 빼고 도망가는 쫄보 저승만 국민들에게 가만히 있으라 일상생활을 하고 계시라 며 지만 쏙 도망가고 심지어 건너고 있던 다리도 폭파하고 졸라 도주했습니다 여기서 지만 나오는 건 그 지만이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중국군이 개입하고 저승만은 인민군에게 장정들을 빼앗길까봐 만 17세 이상 40세 이하 장정을 제2국민병으로 편입하는 국민 방위군을 창설합니다 2021일 역사적인 첫 행렬이 시작되고 역사상 가장 큰 스케일의 돈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까지 슈킹하는 역사의 서막이 올라갑니다 1만 명의 병력을 수송하는데 밥을 안 줘요 이거 양고권을 가지고 지네들 슈킹에서 다 굶어 죽습니다 1만 명 병력에게 옷도 안 줘요 이때가 12월 21일에 시작했는데 혹한기입니다 또 옛날에 얼마나 추워요 존나 추웠죠 이 1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호빠지에 저구리 차림으로 그냥 걸어갑니다 잘 때는 너무 추워서 부비부비 안 하면 얼어 죽습니다 한 사람 병 걸리면 이 밥도 못 먹었지 몸은 힘들지 면역이 없어요 다 걸리는 거야 죽으면 갖다 버립니다 어떤 사람의 표현에 의하면 다들 가히 죽음의 행렬이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겨우 생명을 부지하고 교육대에 도착하면 지네들 교육시키기 싫어서 꺼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밥 먹여주고 잘 때 마련해야 되잖아요 이거 돈 들어간단 말이야 이때 이 새끼들이 서류를 날조해서 예산을 빼먹습니다 훈련시켰다 이렇게 빼돌린 예산이 수사당국의 발표론은 그 당시 24억 6.25 때 24억 국회 조사단의 주장으로는 50억 내지 60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새끼는 장부에다가 이 역공장 젤리공장 맞는답시고 예산을 또 빼먹어요 얘네들 이동 갔다 모일게요 잔치 열고 구타고 떡 치고 땅 장사고 집 사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아 과연 사람을 얼마나 죽었을까요? 중앙일보에서 가능한 민족의 증언에는 50만 명 중에 20%가 병사가 아사했답니다 아 그럼 한 10만 명 가까이 그렇죠 아이고야 의견이 엇갈려요 부산일보에서 가능한 임시수도 천일에서는 사망자가 5만 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는 사망자가 5만에서 8만 명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사이였었네요 이 첫 라운드에 저희가 스케일을 갖다가 기준을 삼지 않았습니까 아 이 스케일은 돈으로 추산하면 상정할 수가 없어요 이 생명 아 이 안타까운 청춘들이 이거 스케일로 표현하기로 좀 미안한데 너무 초장부터 씁쓸합니다 야 너 이 분위기 어떻게 할 거야 아 제가 죄송합니다 너 이거 왜 웃음으로 수가 못 시켜 너 이거 웃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좀 묵념 한번 해보죠 자 이 자리를 빌어서 잠시 묵념하겠습니다 모두 묵념 웃어서 죄송합니다만 죄송합니다 방송 컨셉트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가 그분들을 안타까워하고 기리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 놀랍네요 저 그 저 사실 잘 몰랐어요 이 국민 이것도 제가 자른 거예요 국민 방이군요 이거 어마어마했어요 아 이거 그냥 어설프게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사나 동사로 사망을 했다는 사실은 몰랐고요 진짜로 우리 이코노미 막 준비 열심히 잘해왔는데 한 방에 밀렸어요 10만 명 얼어 죽는 거에는 못 밀린다 아니죠 우리 그 저기 뭐야 짬가능 씨가 저번 회차에 심하게 밀리더니 말이 밀렸죠 이번 주 굉장히 무리 소리 들어요 웃음도 안 되는 거 웃음도 빼고 지금 내가 볼 때는 물론 스케일은 인정하지만 우리 가업거래 본의에는 상당히 버전한 비롯한 회의를 하고 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반실격 상황입니다 지금 아 반칙이죠 반칙 경기 룰을 어겼어요 일단 내가 한번 꾸사리를 먹더라도 이기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마이크 타이슨이 귀 깨물듯이 이 컨툰 선수가 주먹을 갖고 싸워야지 이빨로 싸워요 총을 들고 나왔어요 거의 이거는 지금 구슬 박는 이런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깁니까 이빨 없다는 잠깐만 여러분 들었어요 마이크 타이슨이 귀로 싸운다 없다는 님이 총을 들고 나왔다 박새롬이 양이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뭐라고 그랬는데? 구슬을 박는 거예요 야 야 구슬 박는 이런 거잖아요 구슬 박는 이런 거잖아요 박새롬이 너 나중에 야 너 있잖아 내가 진짜 걱정되기 시작하잖아 너 그래요 어쨌든 이건 우리 게임에서 할 수 없는 너무 심한 걸 갖고 왔어요 룰을 어긴 이런 지금 부기를 갖고 나왔어요 구슬을 박고 나왔어요 자 새놈이야 컨텐츠로 이기려고 해야지 이걸 왜 세 번째 등판 세금없다 유튜브리님 잠깐만 나 궁금한 게 구슬 박은 거 봤어요? 아니 우리가 여기서 구슬 얘기 한 적도 없는데 너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우리 아니면 너 알 길이 없잖아 너 몰라요 뭔 소리 했지 내가? 구슬치기 하신다고? 어 맞아 너 다 죽인 격장애야 너? 자 그래요 뭘 자야 자는 너 아니야 자팔로 와주마 마지막 두기프리님 한국기독비리 총연합회의 반격이 있겠습니다 네 저희 처먹은 사제들 또 스케일하면 저희 또 처먹은 사제들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푼 돈 몇 푼 뭐 떼먹고 적발되고 지역살고 이런 하찮은 스케일로 어떻게 감히 신의 사자한테 대항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자고로 비리란 말이죠 해 처먹어도 아무 일이 생기지 않을 때 걸릴 위험이 없을 때 그 스케일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기 마련입니다 우리 그 처먹은 사제들 우리 처먹은 사제들 등 뒤에는 우리 신도수 어마어마한 신도수가 있어요 좀비 수준이죠 그렇죠 근데 또 이 신도들이 다 뭐 갖고 있습니까? 투표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도 우리를 함부로 못합니다 그 뿐인가요? 우리가 바람피고 여신도 주물럭대다 걸려서 들어가도 우리 목사님은 죄가 없다 니네 왜 그런 거 방송하고 지랄이냐 방송국까지 찾아와서 깽판을 쳐주는 신도들이 몇 트럭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뭘 해도 안 걸린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또 이 목사님들의 스케일이 말도 안 되게 커집니다 저희 처먹은 사제들의 첫 번째 선수는 바로 강남에서도 가장 노른다이 땅에 자리하고 있는 어딨어? 노른다리요 노른자위 노른자위요 노른자위 자위 하면 노른게 나오는데 노른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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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땅 빡가릉이네요 땅 하고 끝났어 뭐를 웃어요 세영이야 오늘 사회자 분발하네요 오늘 네 바로 이 노른자위 땅에 자리하고 있는 가장 거대한 성전 저 처치 오브 애로 처치 오브 애로죠 처치 오브 러브죠 애로 합시다 러브 아니야 아는 사랑의 애로밖에 없나요? 네 바로 이 이거 뭐 실명 까도 되잖아요 사랑의 교회의 단임 목사 오정현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오정현 목사님께서는 말이죠 저희 그 처먹은 사제들에서도 가장 핫한 서초구 사랑의 교회 단임 목사입니다 이 사랑의 교회가 어딥니까? 무려 대지 면적이 2,051평 주차장 포함은 3,000평이 넘어요 이야 놀이공원이에요 거의 저희 집 마당만 하네요 네? 재미있지도 않고 의미도 없고 흐름 끊고 뭐하는 거죠 지금? 아무튼 나 지금 그것도 제안심 박새롬이가 훌륭한 게 이게 뭔가 드립이 생각나잖아 살짝 섞는다? 오디오 겹치게 올랐을까봐 그러면 빡가능이 재밌으면 살린다고 구슬 좋았어요 완전 여우야 상여우야 그렇죠 아무튼 이 교회의 지하시설 위로 무릎 공공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박새롬이 다음 주 이름 결정됐다? 뭔데? 아 진짜? 구슬 한 박 새롬아 우리 오늘 구슬 한 박이나 갈까? 네 가시죠 저희 이 사랑의 교회 위로는요 지하주차장 위로 공공도로가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공공도로를 한 교회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독점을 하고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소초구청의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랑의 교회에서 이 도로 사용료로 1년에 1억 4천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도로를 돈 주고 사버린 거죠 말 그대로 세계 최고 금요의 성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는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땅! 땅이 있어야 짓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오정현 목사님께서는 이 교회 땅을 대림산업이라는 기업으로부터 1139억에 매입하셨습니다 엄청난 돈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2009년 6월에 이렇게 매입을 하셨는데 신도들이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뭐냐? 바로 이 땅이 대림산업에서 2009년 2월에 한국주택토지공사로부터 610억 원에 사들인 땅이라는 사실이죠 거의 두 배로 매입을 한 거죠 두 배로 빵빵튀기가 된 겁니다 이건 뭐 하나님이 은사하신 거죠 그렇죠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열심히 기도를 하시다가 하나님이 개시를 들은 거죠 따블 이게 하나님 정신하고 이게 모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따당 맞아요 우리 함께 말로 한다면 그렇죠 함께하면서 신께서 하죠 따당 따블로 땅을 사라 따당 아무튼 우리 목사님 어찌 된 일인지 610억 원으로 살 수 있는 땅인데 1139억에 매입을 하셨습니다 게다가 거기다가 이제 눈탱이 맞은 건가요? 신의 개시다 따당 따당 이 신의 개시를 받고 두 배로 매입을 하셨는데 따당 오목사 따당 오목사 이름 괜찮은데요? 우리 따당 오목사님께서 따오기 따오기 거기 있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나도 약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범인들은 목사님을 믿지 못하고 자꾸만 이 의혹과 의심을 제기합니다 빨갱이 같네요 결국 오정현 목사님은 그런 게 없다 비리는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법원의 명령으로 회계장부를 공개를 하게 됩니다 이 공개된 회계장부에서 우리 목사님의 스케일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 목사님 식사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요리사 불러다 합니다 CF를 직접 부릅니다 품격 있다 예배당 한쪽 구석에 안가가 있어요 안가에 불러다가 재료를 제공해 줄 테니까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주세요 한 끼에 1인당 25만 원씩을 내고 드셨습니다 1인당? 1인당입니다 보통 드실 때는 몇 분 계실 테니까 그렇죠 우리가 골당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골당 25만 원씩이니까 얼마나 직장인 한 달 월급이 두 명이면 그럼 따당 정말 따당 오목사님 맞네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2008년에 우리 목사님께서 해외 순방을 나가셨어요 무려 한 달간 뭐 이제 뭐 무제한 이들은 또 이게 뭐 휴가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한 달간 놀고 오셨지만 휴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가신 곳이 해외 순방을 가시는데 이렇게 가세요 캐나다 미국 찍고 영국 거쳐서 독일에서 휴식을 취하신 다음에 한국으로 돌아오시는 겁니다 모든 좌석은 퍼스트 클래스 품격 있다 스케일 드러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항공권은 도대체 어디서 제공을 해준 걸까 어딘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 놀랍게도 사랑의 투어라는 여행사였습니다 근데 이 여행사 사무실이 바로 사랑의 교회 예배당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도 중에 한 명이 1인 기업을 만들어서 우리 목사님의 비행기표를 끊는 목적으로 운영을 해버린 거죠 비행기표 끊는데 기업을 만들어버리는 스케일 놀랍지 않습니까 거기다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 차를 두 대를 굴리세요 한 대는 체어맨이고 한 대는 그랜저인데 1년에 우리 목사님 차량 유지비로 3천만 원씩 들어갔습니다 웬만한 직장인 연봉을 기름값으로 날려버리는 거죠 컴퓨터 교체 비용으로 1년에 800만 원 쓰시는 호방암 야 이번 부서 그래픽 작업하시라봐요 800만 원짜리 컴퓨터 쓰시다니요 2009년에 800만 원짜리 컴퓨터입니다 그리고 70개월 동안 자녀 학자금 명목으로 월 3천 달러씩 우리 돈 매달 400만 원씩 매달 70개월 꿀꺽 하셨습니다 총 금액이 2억 3천만 원이죠 왕이네요 왕 이런 스케일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엄청난 스케일입니다 이 반치광 새끼야 이런 엄청난 스케일이지만 이번 판 저희가 졌네요 1회전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냥 전투력으로 보면 빠 가능은 아무도 이길 수 없다 그렇죠 근데 비겁한 반칙 핵이 빠를 드러냈다 그런 면에서 구슬을 박았죠 바깥은 구실격 구실격 구슬격이고 달게 박혔습니다 이건 뭐 온라인 게임 하다가 그냥 현질해버리는 그런 느낌인거죠 이코노미 박과 듀티프리의 어떤 무승부 하지만 공동일이긴 하지만 2위가 없는 1위 이게 뭔가요 저는 실격해도 괜찮아요 저는 다음 선수는 아주 두텁습니다 두텁게 구속이 박혀있어요 다음 곡까지 이러면 너 죽여버릴거야 죽여버릴거야 이 새끼야 자 1회전 이렇게 막상막하의 경기가 끝났구요 1회전은 크리에이티브 창조성 경기 우리 각하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분 창조성 창조죠 창조 2회전은 듀티프리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듀티프리입니다 저희 처먹은 사제들의 후보 크리에이티브를 담당하고 있는 강보영 목사를 등장시키겠습니다 자 이분은 지금 안타깝게도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춘천구치소 지금 빵에 계십니다 아 이런 경우 두 분인데요 네 하지만 보통 여기에 등판하시는 분들은 어떤 그 징역생활 자체를 뛰어넘는 분이신데 그렇죠 뛰어넘는 분이신데 양심적이지 않나 아 그러게요 들어보세요 과연 이분이 양심적인 분인지 사실 이분은 그렇게 이름이 높은 먹사님도 아니에요 그리고 범죄 스케일이 타 먹사님에 비해서 크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굉장히 이분이 행한 사기의 면면을 살펴보면 굉장히 창조적이다 그리고 IQ EQ 이어서 사기큐가 굉장히 높으신 분이다 바로 이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이 피해자가 신도들 뿐만 아니라 동료 먹사들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야 이거 사기꾼이 사기꾼 등쳐먹기 힘든데요 그렇죠 이야 이거 힘든 전략인데 어떤 플레이를 타짜네요 완전 타짜죠 이게 바로 이 사회동포사상이다 아니 신도 돈만 돈이냐 먹사 돈도 돈이다 돈 앞에서는 다 그냥 내가 헤쳐먹을 대상일 뿐인 거지 아니 한국 기독교 사상 이렇게 먹사와 신도를 동등하게 놓은 경우 있었습니까 없죠 이런 창조력 이거 굉장히 높이 봐야 됩니다 일찍이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많이는 모두 하나님의 자식이니라 똑같은 자식인데 사기도 똑같이 당해야죠 그렇죠 강보영 목사님은 원래 한국 사회복지 뱅크라는 단체의 대표였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목사가 아니었어요 강 목사님께서는 2010년에 미자립교회와 소외계층 지원을 목적으로 기독교 사회복지은행을 만들겠다 라고 선언한 후에 다른 먹사들과 연계를 해서 신도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합니다 이게 무슨 다단계랑 비슷한 행보를 보여주고 계세요 이게 다른 먹사들 지앞으로 콩고물이 떨어질 줄 알았지만 알고 신도들을 막 끌어들였지만 뒷부분에 반전이 있습니다 11월에 장충체육관 우리 지금 경계하고 있는 곳이죠 이 장충체육관에서 기독교 발긴데가 열렸어요 여기 참석한 교인이 무려 8천명 그래서 끈적끈적한 게 그거였구나 그런데 저희에 비해서는 저희는 지금 6만 5천명 하지만 여기 8천명들은 다 돈을 싸들고 왔다는 점에서 좀 다릅니다 당시 행사는 무려 G20 서울 정상회의 성공을 위한 기도회 및 사회복지금융 설립대회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치러졌습니다 여기서 이 강보영 목사는 8천여 명의 신도들과 동료 먹사들 앞에서 1조 1천억 원 규모의 제1금융 기독교 은행을 설립할 것이다 스케크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초기 투자자로 참가하면 2배, 3배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은 조희파를 많이 하던 말인데요 그렇죠 이 같은 애들이 많아요 이 같은 진부한 대사지만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이 말이 얼마나 큰 파괴력을 발휘를 했는지 목사들이 쌈지똥 갖다 바칩니다 신도들이 쌈지똥 갖다 바치죠 이 500여 명의 피해자들에서 50억 원의 돈을 땡겨서 바로 슈킹해버립니다 좀 더 시간이라도 많이 먹을 수 있었는데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사기의 제1원칙이죠 먹을 만큼 먹고 튀어나와 튀어나와 굉장히 어떤 사기의 정석에도 굉장히 유능하신 분이시다 지금 당사자는 강 목사에게 같이 속아서 신도들에게 투자를 권유했던 유명계 목사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 얼굴 못 들고 다니세요 설마요 아니죠 그때 이 유명 목사들이 아주 주옥같은 대사들을 남겨주셨어요 뭔가요? 나도 속았다 나 실은 전세 산다 나 실은 월세 살아요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지금 뭐 여기에 돈 슈킹당 하신 분들 전 월세는 김태희도 월세 살아요 그렇죠 한 달이고 한 1500씩 당하는 월세 사야겠죠 이때 돈 슈킹당한 신도들 평생 모은 돈 여기 꼬라받고 지금 대리운전하고 네 뭐 이러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당사자는 징역을 살고 있어요 하지만 이 슈킹당한 돈은 한 푼도 회수를 못했습니다 예 어디 돌려놨으니까요 그렇죠 7년 징역 살고 나오면 이분은 현금 50억 부자예요 1년에 한 8억씩 벌었네요 그렇습니다 50억 주면 한 7년 들어갈만 하지 않겠습니까 들어가요 전 들어갑니다 나도 들어갑니다 저는 1년에 200만도 들어가요 감옥이 편해요 어떻습니까 돈 앞에는 먹사고 신도구간에 다 헤쳐먹을 대상이 불기하다는 사회동포사상 인생은 한방이라는 진리를 몸소 심천하는 실천적 자세 원래 이 사기란 뭔가 간판 되는 사람들을 바지로 세우고 해야 제대로 먹힌다는 이런 전통적인 사기 습법까지 한 큐에 뚫어버린 대규모 사기극 되겠습니다 역시 대단한 창조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동업자는 건드리지 않는 법인데 동업자를 슈킹한다는 법 매우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타짜나 혹은 도둑들에서나 봤던 같이 훔쳐놓고 마지막 순간에 뒤통수를 후렷가는 이런 어마어마한 스킬이죠 놀라운 창조성 봤고요 과연 이코노비 밖에서는 어떻게 반격하실지 궁금해집니다 나는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최위 시도하는 회직님이 좋아 최위가 아니라 자세 내가 미국에 오래 있다 왔더니 나는 어떤 태도 이런 걸 말하는 거야 이거 애티튜드 얘기하는 거니까 애티튜드를 최위라고 하신 거죠 창조경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에서 시작됩니다 창조경제를 응원합니다 이 국뽕 지혜질 빠는 거기 있지 거기 회장님이 또 우리 회사 사장님 단골이잖아 이 회장님이 엔비각화 때 측근한테 수십 차례 수천만 원 들여서 우리 사장님 또 호출했네 내 친구들 막 불려가고 그랬어 여기가 또 영화 만드는 그 회사잖아 영화 만드는 거 이제 시시한 거야 진짜 영화 같은 일 버리셨지 이 회장님이 차명 계좌가 있었는데 그 돈 관리하던 재무팀장님이 있었어 이 팀장이 핥더라면 핥고 빨라면 빨고 일을 아주 잘해 그래서 회장님이 자금 네가 관리해라 하고 맡겼는 거야 근데 이 재무팀장이 사채업자한테 돈을 넘긴 거지 월 2에서 3% 이자를 받기로 하고 170억 원 이렇게 빌려를 준 거야 170억 원에 2%면 얼마야? 그러니까 3,400이네 이후에는 사업 추진한다고 말단 소리하고 있어요 3억 4천이구나 미안 야 우리 12개월 있잖니 나누기 쉽게 해야지 아 미안해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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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에는 또 사업 추진한다고 은행에서 CJ 명의로 100억 넘는 돈을 또 대출받아가지고 줬어 아 근데 이 사채업자가 이리저리 이 핑계 저 핑계 돼가면서 돈을 계속 안 주는 거야 우리 팀장 얼마나 속이 벌렁벌렁거리겠어 아 1개 직원인데 1, 2억도 아니고 단위가 100억 단위인 돈을 날라갈 상황이니까 아 그래서 결심 내렸지 주변에 칼 하나 쓰는 친구들 하나 둘은 있는 거잖아 오 칼 나오나요? 사채업자한테 처리해라 사채업자 처리해라 근데 이게 또 꼬였네 그래서 결국 처리는 안 됐어 그래서 경찰한테 넘어갔어 사건이 근데 또 우리 회장님이 안 된 게 이 살인교사 사건 수사하던 경찰이 가짜 녹취록을 만들어서 우리 회장님 돈 뜯어내려고 그런 계획도 세웠다네 속이는 사람이야 속이는 사람 있고 경찰도 경찰도 속이고 결국 이거는 이뤄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랬다네 아유 짜네 다방면 사기치는 사람들이에요 창조경제다 진짜 다 창조하고 있어요 모든 기법들을 이 재무팀장이 결국 12월에 법정에 섰게 됐는데 상당 부분 혐의가 인정돼서 징역 6년 선고를 받아 뭐 왜 선고를 받았냐면은 이 회장이 개인재산이 500억 단위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170억 그러면은 이제 퍼센테이지가 큰 거잖아 아 그렇지 3분의 1이네 그러니까 책임이 상당하다 배임이 인정될 수 있다 근데 이 개인재산을 회사 직원이 운영을 하는데 배임 문제가 생기나요? 그러게요 궁금한데요 일단 액수가 너무 커서 그런 거 아닐까 싶네요 그래요 근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졌어 어 그렇지 그렇지 워딩을 그대로 옮기면 170억 원은 피고인이 관리 운영한 이 회장의 개인재산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자금의 규모는 알고 보면은 수천억 원이 있다 뭐 갑자기 말이 바뀐 거야 그전에는 500억 가운데 170억 퍼센티지가 크다고 했는데 갑자기 자금이 더 있대 그래서 이 차명재산 관련 세금만도 1700억 원을 납부글을 했대 세금만 1700억? 네 세금이 1700억이라고? 그러면 얼마야? 조단이 아니에요? 이 금액 중에서 170억 원? 이거는 뭐 껌도 아니지 껌껌값이네 그러니까 배임이 인정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무죄 판결이 낼 거야 아 170억 원 날렸는데 무죄야? 오우야 좋다 좋다 나든 알려주지 좀 그래요 이야 170억 원 이게 그게 이게 맞는 건데요? 금액이 너무 크니까 한 말이 없는 금액이 상관없지 않아요 170억 원 새롬아 이거 너 갑자기 웃음기가 빠지고 보니까 너 어디 긁어붙인 것 같다 여기서 끝나야 하는 것 같아요 얘 또 시름 쏠래 아 찔리네 어쨌든 그래서 살인교사 혐의 이게 무죄 판결이 났던 거예요 이거야 네 그렇습니다 결론은 170억 원 너무나 양이 적어서 살인교사를 했는데도 불구하며 무죄다? 네 선고가 됐다 네 어쨌든 창조는 어디 있나요? 창조 어디 있어요 창조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창조는 여기 있는 거죠 170억 정도는 껌으로 만들어버리는 스케일 곧 창조가 되는 거죠 진행자 훌륭하셔 근데 아까 스케일이 따로 있었잖아요 그 스케일 자체를 창조로 푼 거고 그리고 여기서 사실 진짜 핵심이 뭐냐면 재판부의 태도죠 아 그렇죠 재판부의 애티튜드 애티튜드 중요하다 재판부의 체위 체위 중요하죠 어떤 체위를 하고 있느냐 야 그래요 뭐 비록 같이 긁어온 것 같은 느낌의 무미건조한 내용이었지만 우리 이코노미 박에 호흡을 길게 들을 수 있어서 매우 좋았던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우리 군비리짬가님의 공격 들어보시죠 이번에 기준이 크리에이티브잖아요 그렇죠 제 앞에 나온 선수들은 정말 형편없는 선수들이에요 저는 이런 오늘 같은 아마추어 경기에서 제가 나간다닌게 쪽팔리입니다 아마추어 경기와 총쌌냐 이 새끼야 창조는 개뿔 여러분들 그냥 타블로이드판 그냥 이야기 나오는 그런 수준입니다 제 선수는요 할리우드의 브랄버스를 등가하는 이 코키를 빨고 만든 그런 이야깃거리가 됩니다 아 진짜 영화 같아요 한국판 유주얼스 엑스팩트 아시아판 라이얼 일병과 하기 같은 영화를 보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자 이 영화 같은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얼마 전까지의 저의 엉덩이야 껄림의 꼬리꼬치를 들썩들썩거렸던 사건의 주인공 바로 끌로로 사건입니다 끌로라 끌로라 바로 이 먹퇴입니다 먹고 튀어버리는 먹퇴입니다 자 이너무 어릴 때부터 이 떡립을 알아볼 수 있는 사회꾼의 자질을 깊이 갖고 있었어요 이 사이코패스 범죄자가 어릴 때 사람 죽이기 전에 짐승을 먼저 죽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애의 수케일과 창의성이 천억 이상을 해먹는 거기 때문에 엄청났습니다 얘가 원래 직업이 경찰이었어요 아 그랬어? 예 임간 두 달 만에 당시도 5만원 현재 가치로는 약 50만원 정도를 바꿔 잘립니다 아 근데 이 사기꾼들은 이 처음에 당했던 좌절에 의해서 인생의 기로를 바꾸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요 다시 일어나요 이건 나의 천직이다 사기는 사기할 비리는 천직이다 그러면서 구소련 붕괴 이후에 우리나라 구소련한테 빌려준 돈이 있어요 이걸 받아야 됩니다 근데 러시아가 돈이 없으니까 이 돈을 못 주고 이 군 장비로 돌려받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바로 불곰 사업이에요 여기서 큰 건 하나 합니다 내 돈을 벌게 돼요 역시 비리왕 동기에 걸맞는 다시 일고 일어나는 좌절을 여기서 큰 돈을 하면 만지고 이놈이 이 복지재단 유치원 초등학교 연예기획사 설립을 합니다 자기의 이 비리와 이 사기의 이미지 세탁하고자 복지사업 문화사업으로 이미지를 건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영어 리플리 거대한 개치비를 보는 것 같은 어떤 스케일 아닙니까 이 먹태씨가 그리고 최근에 터키 공군 전자재 훈련 장비 일명 EWTS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큰 돈을 슈킹을 감행하게 됩니다 500억짜리 장비를 500억 장비를 도입하려고 하면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야 되니까 개발을 하겠다 이러면서 500억짜리에 1000억으로 빵튀기를 해요 아니 뭐 안드로이드라도 만나요 네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근데 실제로는 소프트웨어 개발 하나도 안 합니다 500억짜리를 1000억짜리로 구랄친 다음에 수백억을 슈킴을 까버립니다 이렇게 사기친 돈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서 다른 선수들이 없는 창의석이 발현되는 겁니다 이 교회 계좌를 이용해서 자기 자금을 세탁을 네 맞아요 맞아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교회 건물 안에다가 자기 사무실 아방공을 만들어버립니다 교회 3층에 들어가면요 이 비밀 스위치가 있어요 그거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아 잠금장치가 딱 풀려요 옆에 있는 이 서가를 확 밀잖아요 문이 열려요 영화에서나 보던 거네요 여기서 미션이 임파서블 나오는 겁니다 자 이 문을 열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거기 뭐가 있는지 알아요 샤워실과 침실이 있어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cctv가 있습니다 밖에 있는 모든 동향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방에 문이 하나가 있죠 그 문은 도망가는 도주로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개구멍이구나 누가 온다 수사가 들어왔다 그럼 cctv를 본 다음에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아 이 새끼 이거 근데 여기에다가 수많은 군사 자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놈이 수사가 들어온다는 어떤 정보를 알고 이 수많은 군사와 자기 비리 사업 정보들을 멀리 있는 컨테이너에다가 숨겨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 검찰 수사에서 여기에 있는 자료를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군사 비리뿐 군사 자료 특급 비밀뿐만 아니라 섹스 비디오가 20여개가 발견됩니다 근데 이게 놀랍습니다 뭐가 놀랍냐면 여기 나오는 이 카메라 앵글이 전부 다 몰카라는 점이에요 거기다가 여기에 있는 모든 대상들이 남자는 다른데 여자는 전부 젊어 남자는 중년이고 여자는 이쁜 20대 여인들이야 존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성상담을 해주고 몰래 찍은 거예요 그럼 여기 성상담을 받았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뻔하죠 뻔한 사람들이에요 이 먹태가 이렇게 엄포놓는 겁니다 나 감옥 가든가 여기서 이상한 어 니네 증언해주면 니 동영상 뿌려버린다 다 같이 죽죠 이런 무언 다 죽어버리는 거야 자폭 자살 특공된 거죠 그레네이드를 양손에 쥐고 있는 겁니다 나 건드리면 다 죽일 거야 죽여버릴 거다 니네들 그래서 지금 이분이 어떻게 됐죠 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해 검찰과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의 소름 돋았습니다 이 꼼꼼함 영화에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바로 문화의 힘이 아닌가 이 끌로로 끌로로 반담 씨 있잖아요 끌로로 반담 씨를 그 연애를 키웠던 어떤 목적이 여기 있지 않을까 제 생각은 아니에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역시 문화의 힘이 우리가 왜 우스갯말로 하는 거지만 우리가 인터넷 강국이 됐을 때는 그렇죠 섹스 비디오가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거죠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판사나 검사나 여기 개입돼 있어봐 내가 얘를 선고를 잘못하면 정보 잘못하면 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거 여기서 한 명만 터져라 명단 나오는 거 그 있잖아요 저번에 털무성의 아들 녀석이 반을 발견됐잖아 수사를 해야 돼서 안 하고 있잖아 정보는 있는데 그렇지 왜 그러겠어요 뻔하지 뭐 같이 꽂은 거야 검찰은 알고 있는데 못 터뜨리는 겁니다 수사 안 하고 있는 거야 이회존도 역시 우열을 가리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왜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워요 내가 이겼지 뭘 네가 이겨 인마 이 창의력을 누가 이겨 비밀의 방에서 비밀의 방 섹스 비디오 있어요 이거 근데 옛날에 은행에서 영국에서 은행 대강도 사건이 있을 때 말이죠 은행 은행 털리범들이 은행을 털었어 근데 거기서 정치인들 섹스 비디오가 잔뜩 나온 거야 그래서 은행이 털렸는데 수사를 못해 수사를 못해 수사를 못해 그게 단일은행에서 최대 금액이 털렸거든 영국에서 근데 수사를 못해 지금까지 범위를 못 잡았어 어쨌든 이 군의리 짬가능님 왜 우열을 가름할 수 없냐면 이번에도 반칙을 했어요 왜요 군비리가 아니잖아 이거 왜 교회비 교회를 아니 교회비 종교기에는 아니 종교가 도와준 거일 뿐이지 이거는 아니 이게 아방공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건 엄매비보면 교직부리님이랑 이거 지금 역겨있어요 역겨있네요 이건 뭐 나와 나와바리에 금 하나 밟았다 그렇습니다 아구 뗄 정도는 아니지만 오프사이드 경고 하나 먹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땐 역시 세 분 다 비슷비슷한 어떤 수준이었다 아 우리 짬가능님 오늘 똥 많이 밟네요 아 오늘 쎄거 갖고 왔는데요 어쨌든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누가 우위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마지막 판이 나왔죠 마지막 판 우리 혁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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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승패를 좌우할 것 같습니다 자 3라운드 첫 출전은 예 군비리 짬가능님 예 새로운 반칙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이건 반칙으로 치면 안 돼요 자 이번 라운드에는 제가 이 단체 선수를 데리고 왔어요 단체 선수이긴 하나 이 통영함이라는 이 걸추나 감독 아래 훈련을 받는 메스게임입니다 자 이 팀의 이름은 통영스타즈입니다 아 통영스타즈 유명하죠 통영함이란 게 있었어요 2010년에 천안함 사건 터졌죠 그때 대한민국은 부랴부랴 구난함을 제작하기 위해서 명령을 내립니다 아 이거 저번주 불가능이 나왔었군요 아 나왔던 얘기긴 합니다 제가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네네 부랴 1600억 1590억을 들여서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안 써요 1년 7개월 동안 안 쓰고 있어요 왜 안 쓴지 알아요 장비 성능검사를 안 해서 못 쓴다고 합니다 아 네 장비 성능검사를 안 해서 안 해서 못 쓴대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만들어놨는데 위생검사를 안 해서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왜 만들었어 모르겠어요 자 알고 봤는데 이 통영함이 아주 저렴한 쓰레기들을 모아 만든 고철덩어리였다는 게 밝혀집니다 아 아 그래서 이걸 알지 못했던 정부가 세월호 참사 때 이 통영함을 배치를 해서 구난을 하자 했는데 성사가 안 돼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깡통이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번주에 업다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통영함에는 뭐가 달려 있느냐 이 소나가 이 물고기 잡는 칩신이연대에 소나가 달려 있어요 이거는 어군탐지기예요 네 근데 이게 가격이 2억대입니다 납품가격이 뭐냐면 납품가격이 41억 나왔어요 2억짜리를 41억에 납품받은 겁니다 이거 다 세금입니다 이거 달고 사람을 구한대요 이 천암 때문에 만들었는데 실제로는 천암도 묶고 하는 이 방산비리에 참가한 새끼들이 혈세를 슈킹하는 어떤 축하 케이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돼서 전직 혹은 현직 해군 대령 2명이 장비 성능 기준을 낮춰서 보고를 합니다 해당 조건이 유일하게 부합했던 해킹코사라는 이 회사가 있어요 이 단독 회사만 입찰을 해서 낙찰됩니다 이만이 뭐냐면 이 해군 대령 2명이 이 회사가 납품받기 위해서 이 회사 제품만이 갖고 있는 스펙으로서 조작을 해서 서류를 조작해서 방산청에 서류 조작해서 넣어서 이렇게 받아 버립니다 이 뇌물 전달 수법도 버려야 할 테 합니다 군수품 회사에서 이 통영항 사업 담당 중령한테 체크카드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매달 900만원씩 넣어줘요 퇴역했는데도 2년 반 동안 2억 3천만원을 넣어줍니다 부인과 지인에게도 2억씩 넣어줘요 이딴 식으로 받은 뇌물이 6억 2천 8백만원입니다 이렇게 얽히고 설킨 놈들 중에 이 부실 장비를 납품한 군수업자 핵심 인물이 재미교포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강떡원이에요 이분은 여기서 번동 갔다가 미국에다가 아방궁 수준의 대저택을 구입하게 됩니다 이 새끼가 2억짜리를 납품해 41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놈이에요 그놈이에요 자 이런 놈들이 있는데 이렇게 돼서 수사를 들어간 이 합수단이 발표한 통영항 비리로 구속된 인사 중에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등 12명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거에 관련된 관계자는 이렇게 말해요 당시 해군과 주변 업체 관계자를 싹쓸이 구속해서 더 이상 구속할 대상에 남아있지도 않은 상태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판결이랄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누구보다 조직적으로 나라 또는 슈킹하고 한국의 안보를 위험해 빠뜨렸는데 한 번도 저는 이 어버러지 연합이 해군사령부 앞에서 시위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안타까운 그런 사건입니다 어버러지 연합 어르신들 추우니까 아무튼 이렇게 통영 스타즈였습니다 네 빵가능님이 1회전에서는 핵이 빨들고 2회전에서는 저하고 말도 없이 저하고 연합전선을 넣었다면 3회전에서는 지난주 불가능을 시키는 게 어떤 면에서는 오늘 빵가능이 우승자다 아 맞아 비리 불법 비리 비리 안에서 오늘 경기도 비리로 했다 부득이 형기로 불법 비리로 저지른 빵가능의 우승을 미리 얘기하면서 나머지 두 분의 그래도 우승해라 인마 그러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 보니까 상금 있는 것들 자 다음으로 세금없다님 듀티프리의 반격입니다 네 듀티프리입니다 저희 처먹은 사제들에서 이번에 출전한 후보는 그야말로 혁신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이 저기 짬가능님보다 훨씬 더 대단한 혁신성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21세기 차세대 성장산업이 뭡니까 뭡니까 바로 의료산업입니다 오 바로 이 삼성의 지금은 고니고니 잠들어 계신 박고리씨 네 박고리씨의 그 회사죠 씹쇼에서 아 씹쇼이요 네 씹쇼이요 씹쇼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차세대 성장동력은 의료산업이다 일찍이 이 씹쇼이 그 똑똑한 폰 만들어서 팔다가 말아먹고 지금 전력을 다해서 잘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 민간의료부분 이미 저희 처먹은 사제들에서 이 민간의료부분에 거대한 획을 그은 선구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 조목사 부부입니다 아 혹시 브레이브조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 브레이브조 아니고 브레이브조 아니고요 브레이브조는 사실 자기 몸으로 질벽을 실행하신 분이시고요 아 이분은 제가 열심히 검색을 했는데 끝내 이름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자 일찍이 조목사 부부는 말이죠 일찍이 기적의 무한단물 아 무한단물 무한단물 기적의 무한단물 세탁기도 고치는 세탁기도 고치는 강아지가 갈비뼈가 부러지고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찌르고 찌르고 들어갔는데 무한단물을 먹이니까 다음날 멀쩡하게 일어났다라는 기적의 무한단물에서 큰 영감을 얻었습니다 이게 돈이 되는구나 몸이 아픈 사람들 중병으로 씨암부 인생 선고받은 사람들 야 죽은 한이 엄마도 살려냈대 달려나 한이 엄마도 살려냈대 몸이 아프구나 뭐 이제 곧 씨암부를 선고받아서 얼마 못 살 사람들 얼마 살 날이 안 남은 노인들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면 일이 쉽다 이런 깨달음을 얻은 거죠 서울 명일동에서 교회를 운영하던 이 조목사 부부는 암에 걸린 사람도 낮게 만들어주겠다 모든 병을 한 퀴 치료할 수 있다라면서 9박 10일짜리 캠프를 엽니다 캠프를 열고 지원자를 받습니다 이 캠프에 참가하는 비용은 두당 120만원 이 와중에 조목사 부부가 만병을 통치하고 암환자를 치료하며 수명을 늘려준다는 치료 방법은 무려 소금물 관장이었습니다 아 소금물을 이 과략근 사이에 넣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소금물 관장이었어요 제가 저번에 소개했던 이 쿨킥의 문파에서 단련전에 이걸 꼭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소금물 관장 이걸로 암을 고친다는 이런 어마어마한 혁신성을 보여줬죠 치료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 9박 10일 동안 사람을 굶겨요 굶기고 식사는 소금과 간장으로만 식사를 합니다 반식 요법이네요 그리고 특이한 게 여기서 나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항문에 호수를 넣어서 소금물을 때려박습니다 항문에 호수를 꽂아서 소금물을 막 넣는 거죠 이거 이근환 씨가 배운 기술 아닌가요? 치료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했다고 해요 이게 고통을 줄이려면 우리 딴질맛기도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이게 샤워기로 한 게 아니라요 손수 호수를 꽂아서 호수를? 한 30cm 꽂았다 그래요 손수를 꽂아서 소금물을 막 때려박습니다 이 소금물이 보통 소금물이 아니라 영이 깃든 소금물이다 그래서 아 여기에 뭐 연기를 넣었나요? 그렇죠 무한단물을 여기에 섞여놨나요? 나중에 이제 이게 다 발각나고 나서 어디죠? 한국수사원인가요? 거기서 이 소금물의 성분을 검사를 했는데 그냥 물에다가 소금물을 풀어놓은 염분만 잔뜩 들어있는 소금물이었다고 해요 아무튼 이 소금물로 항문을 막 항문에다가 이 소금물을 때려붓습니다 그런 다음에 관장을 해요 넣었으니까 빼야죠 맨 다음에 냉수로 그래도 지금 몸에 수분이 다 빠져나갔는데 아파 미지게 했는데 몸에 수분을 다 뺀 상태에서 냉수로 반신욕을 합니다 냉수 마차 냉수로 반신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 또 관장 타임이 있죠? 저녁에 관장을 한 번 더 합니다 먹는 음식은 계속 소금하고 간장밖에 없어요 생명 유지에 필요한 영양분만 받는 거군요 그렇다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구박 10일 동안 120만 원 주고 고문을 당하는 거네요 그렇죠 또 고문당해 그러니까 이거보다 조금 덜한 경우가 뭐냐면 자식을 해병대 캠프에 보내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도 이거나는 잘한 거야 공짜로 고문해 주잖아 돈 받고는 안 했지 이 종옥사부는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 방법을 통해서 온몸의 장기들이 마치 고등어를 소금에 자려놓은 거죠 잠깐만 이 워딩이 이 워딩이 진짜 그 사람에 나온 거예요 맞아요 야 고등어 죽었잖아 소금에 자른 거 제가 워딩을 갖고 왔어요 캠프 지원자들 중에 고 최동원 선수도 있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캠프 지원자들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관장을 계속하면 온몸의 장기들이 여러분 고등어에 간에 놓으면 안 썩는 거 아시죠 온몸의 장기들이 소금에 아니 아니 시바 그 레닌 죽었을 때인가요 소금에 절여놨다잖아요 온몸의 장기들이 소금에 절여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장기의 모든 병이 치유가 된다 대단한 발상이에요 엄청난 혁신성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창의성에서도 일정 1등인데요 여기 참가하신 분들 그래서 이걸 계속하게 되면 아토피 위염 각종 암 폐암 위암 심지어는 당뇨와 고혈압까지 치료가 가능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캠프에 참가하신 분들 중에서도 이게 교회잖아요 이렇게 하면 죽기 때문에 천국 가면 다 모든 게 치료가 되긴 하죠 죽음의 문턱에 굉장히 빨리 가는 지름길이에요 바로 하나님 만나는 거죠 우리 빠까등 1등 해주니까 신났어요 신나죠 아 이 감투가 그렇게 무서워요 그만큼 상대편 진영에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혁신성이다 지금 걱정을 안하게 되니까 좋습니다 아 네 어디까지 했더라 심지어 이 캠프에 참가하신 분들 중에 중간에 제정신이 돌아와가지고 탈출하신 분이 있습니다 배고파서 그런 거 아닐까요 배도 고프고 그래서 이분이 탈출하셔가지고 나중에 뉴스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증언을 하셨는데 처음에 이 항문에다가 호스를 꽂잖아요 항문에 호스를 꽂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게 나올 때 뭐가 묻어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무슨 교회 캠프에 무슨 세척장비 같은 게 있었겠어요 물로 대충 씻어가지고 다른 사람 항문에 아 또 강축하셨다는 거예요? 시발 곱창을 먹을 때도 뒤집어서 똥을 닦는데 이거 호스 문장 찍어놨다는 거잖아요 그냥 찍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캠프에 참가하신 분들은 질병을 다 나눠먹는 거예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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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총각만을 내 총각만을 하는데 내 더러운 더럽더라 아니 근데 이거 120만원 내고 가서 이거 하면서 일만의 의심을 안 할까요 인간인데 그만큼 120만원 내고 고문당하고 내 총각만을 읽고 청년막이죠 청년막 청년막 아 네 대단합니다 엄청난 사건이네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소금을 넣었으면 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게 소금을 넣어서 질질 흘러요 어디에 흐르느냐 이분들이 밤에 자는 매트 위에 막 흘렀어요 와우 이 분뇨가 막 흘러서 아 매트 위에서 굽고 아 이거 진짜 잡아 이런 환경에 환자들을 방치를 하고 1인당 120만원씩 쳐받아 먹은거죠 근데 이 이 조목사 부부의 어떤 혁신성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캠프가 끝나면 되게 배가 고프잖아요 온몸에 수부들 다 뺐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된장을 팔아먹습니다 무슨 기아상태인데 이분들 잠깐만 그 된장이 매트 위에서 흥건 적신 걸 모아놓은 건가요? 똥국물에 뒹굴게 하고 된장을 판거야? 된장과 간장 콩 뭐 이런걸 팔았어요 이거 살 때까지 집에 안 보냈대요 배고픈데 빨리 뭐 좀 먹고 싶은데 이거 사서 먹으라는 거죠 이거 살인죄입니다 아 이렇게 해서 2차 수입을 남겨먹는 치밀함을 보여줍니다 당연히 이 캠프를 통해서 병이 나은 사람 단 한 명도 없었고요 네 오히려 이 항문으로 소금물을 섭취하는 바람에 간이 다 부어가지고 사람의 병세가 악화되고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혁신적인 치료 캠프를 통해서 조목사 부부가 남겨먹은 돈이 무려 40억 원 40억 원? 네 몇 명을 돌린 거야 도대체? 몇 명이 아닐까? 몇 명을 돌린다 너 표현이 뭐 몇 명을 돌려? 아니 호수를 말이에요 40억 원은 남겨먹었는데 나중에 이 조사 과정에서 조목사 부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는 인당 만 원씩만 받았다 우리 캠프에 4천명이 4만 명이 다녀갔다라고 우깁니다 그러다 결국 새고랑 찼죠 네 지금 두 부부가 나란히 사이좋게 징역형을 살고 있습니다 엄청난 혁신성 아니겠습니까? 아 이런 사건이 있다는 게 정말 다이나믹한 얄전선이에요 궁금하신 분들은 소금물 관장 사건이라고 해서 인터넷에 쳐보시면 자세한 전말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아우 기운 빠진다 민간 의료시장의 어떤 한발 앞선 그렇죠 혁신적인 모습들 진정한 이노베이터다 놀랍네요 아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이번에 대회 자체를 부정으로 몰고가 빡가는 게 아니었다면 네 그렇죠 업다님이 2연패할 수 있었어요 충분히 2연패하고도 남을 만한 귀를 깨물리는 바람에 내가 시발 귀 두를려 그렇게 됐고요 자 마지막으로 니코노비 박의 마지막 반격 한번 들어보시죠 가끔 말이야 과거가 그리워서 TV를 이리저리 돌리다가 19번을 보면은 아주 혁신적인 말이야 요즘 시대 얼마나 좋아 세련되게 때깔 좋은 거 얼마나 많은데 19번 보면 이북의 냄새가 난단 말이야 지금 난리 능가파라 시리즈 복고 그 감석이 여기서 시작한 거야 내가 또 배운 여자인데 말이야 내가 배운 우리 교수님께서 배워서 너 아까 전에 면망을 돌린 거야 너 배우는 거야 구수님 어디서 뭘 배운 거야 저한테 야 누가 이런 거 가르쳐주지 내가 배운 애 때 나온 여자잖아 애 때야 내게 배움을 주신 그 선생님께서 말하기를 이 세상에 새로운 건 없다라고 해 혁신 뭐야 묵은 풍속 간습 방법 이런 거 바꿔서 새롭게 한다는 거잖아 근데 새로운 게 없다는 거야 사실 그래서 학연 지연 이런 거 쓸 수 있는 거 다 쓸 수 있도록 해야 돼 우리 조서일보 아주 솔직히 조서일보 조서일보 그러니까 과거형 아닌 거예요 지금 섰어 아 조서일보 창조력 구보도 됐고 그러니까 왜 네가 창조를 하고 앉았냐 아주 솔직해 살다 보면 싫은 일도 있고 막 싫은 일 있으면 좋다 하고 밥 먹을 때 싫은 반찬 나와도 편식 안 하고 한 번 먹어줄 법도 한데 아주 자기 입맛에 맞게 사주 이익에 철저하게 복무하고 있어 뭐 근데 민주노총 이런 애들 나오고 정교조 나오고 공무원 노조 이런 거 나오잖아 그러면 사소한 잘못도 절대 그냥 안 넘어가 이 과정에서 오보 이런 거 있잖아 그래도 사과 절대 안 해 사과는 먹어야지 딴지마켓에 나온 밀량 얼음 꿀 사과 맛있습니다 많이들 사드세요 죄송해요 자 우리 조서분들 캐릭터 바로 뻔뻔함 집요함이야 조서에서 노무현 정부 당시에 야당이던 새누리당이 사학법 개학하려고 장애투쟁을 벌이고 이에 동조하는 보도 집요하게 했거든 대가리 빡빡 밀고 그랬었지 그러니까 왜냐고 조서일보 사주와 친인척들이 운영하거나 관계하고 있는 각종 사학재산들이 7,8개에 이른다는 사실이야 이거 한번 읊어줄게 수원대 수원대에서 조서일보 종편에 50억 원을 투자했어 왜냐고 총장 딸이 방성훈의 둘째 며느리라서 그래 승문고 아 나 이거 승문고 방흥모 방일영 방성훈이 차례로 이사장 지냈어 연세대 방호영 회장 총 동문회장이랑 재단 이사장 각각 16년씩 해먹었어 그리고 태평양 학원 방호영 명예회장이 장녀가 상임이사였어 숭실대 설립자 김형남씨 장남이 방일영 방호영 형제의 매제였어 그 사람들 이름 몇 번 나오는 거야 중앙대 그리고 희문고 풍문여고 다 헤쳐먹었던 거야 다 이게 우리 혁신적으로 혁신 이름 없다는 거야 학연지역 공교회 하려고 이렇게 한다는 거야 사회장님 어떻게 정리 좀 해주시죠 우리 이코노미박이 되게 이름 말 맞다나 경제적으로 옮겼어 되게 초반에 좋았어요 되게 좋았어요 근데 제가 대본을 보면 성덕고등학교는 국내 최대 화장품 제조회사의 하나인 아모레 퍼시픽 가로 태평양 그룹 닫고 산하의 태평양 학원이 1977년 설립 운영하고 있는데 이 학교 법인의 이사장은 서영배 회장이 박무영 조선일보 명예 회장의 마사위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내가 읽은 것 중에 이다에서 이지로 바꾼 거지 지운 거야 달을 지우고 마사위지 근데 그나마 그것도 지우기 귀찮았나 봐 나중에는 서 회장을 대신에 직접 이사회 등을 주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마무리의 실패다 박새로우 우리 이코노미박이 이코노미박 마찬가지로 어떤 반칙의 측면에서 보면 내가 볼 때는 아니 왜 이 경기는 제대로 한 사람이 나 혼자밖에 없냐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눈이 하나 있는 나라에서 눈두기는 병실입니다 시발 내가 볼 때는 반칙으로 박가능이 승리를 하고 박새로우 미는 귀찮은 이쯤에 물을 물 끌었다면 우리 거의 없다님 열심히 노력하고 병실이 되었구나 대한민국의 모습을 우리 모의 우리에게서도 볼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반칙과 어떤 베끼기 카피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혼자 해봐야 풍자하고 있네요 양논박이 외눈 없다가 양논박이 없다가 비리 대회에서 비리를 저질러서 1등해야 돼요 그렇죠 개소리하고 있네 이칔노미박 역시 오늘의 승리는 빠가능이 된 것 같고요 이상 우리 비리왕 통키 선발대회 결승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거래서는 여러분들의 궁금한 사연 답답한 사연 미쳐버릴 것 같은 사연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병신적 풀파워로 여러분의 고민을 한방에 날려드리겠습니다 딴지라디오 방송별 게시판에 열아와 같은 사연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 늙어버림 기획 늙어버림 미소년 녹음빡 가는 편집 박주성 지작 딴지일보 진행에 빠가는 거의 없다 박새롬이 그럴 거래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감기가 걸리고 컨디션이 안 좋고 그럼요 죽을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나오라고 하시면 나와야죠 나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봐요 제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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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